우우야 우우야 덜렁다크 시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덜렁다크 도시경영겜 소리좀 커? It feels as yesterday we were turning the wheels of progress Until the frost stopped it all Suddenly without a warning When tides had changed They changed for all of us They matter wealth of class They've lost our world to snow And with it Our last traces Of humanity We bid farewell to plenty And for those who remained At the moment Came the time to adapt We decided to leave our homes And head north We groaned for weeks Maybe months Leaving behind Leaving behind All the things we once believed Had made us It was hope It was hope That pushed us forward Slowly Slowly Step by step We knew the cost of our journey And we paid the price And we paid the price A hundred times To build the last city On earth To build the last city 보금자리 이거 성인 단급 게임 아닐걸? As long ago We head up From the top of England The city of London 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추위와의 싸움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발전기는 다른 건물에 열과 동력을 공급하며 이것이 없으면 우린 얼어 죽고 맙니다 석탄을 비축하고 발전기의 전원을 키십시오 아아 켜 왜 왜 안켜져 석탄이 없어 석탄이 6개가 있어야 발전기를 켤 수 있습니다 조졌구요 이제 주변에 자원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목재 상자 꽃철 잔해 석탄 더미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얘네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파밍을 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카라 노동자들아 석탄도 좀 캐오고 고철도 캐오고 총 우리의 인원은 80명 그 중에 노동금지인원 아동이 15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 분배를 시켜주고 출발하라고 하죠 충고의 한마디 노동력 부족 할 일은 매우 많은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법률서를 펼친다 법률서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무법지대에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무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을 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노동금지인원이라고 아동이 15명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이제 이 일에 투자시킬 수 있는 법을 제가 제정하는 겁니다 모든 작업을 하기엔 일손이 부족하므로 아이들이 취사장이나 온실과 같은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막 막 노동 같은 건 안 시키고 취사장 온실과 같은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게 하는 법이 있죠 일단 법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나씩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면 하나씩 보자 수프 완전한 식사 대신 수프를 끓여서 같은 양의 나름식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식사에 톱밥을 넣어 양을 늘릴 수 있지만 맛이나 영양가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톱밥을 어떻게 넣어? 톱밥을 넣어서 밥을 만들 수 있어? 뭐 먹으면 탈나지 않니? 별투장 물불 안 가리는 난타전 몇 판을 구경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도 없습니다 비상교대 근무 가끔은 직면한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24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소 이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아동 노동을 할 것이냐 아동 보호소를 할 것이냐 아이들이 낮 동안 아동 보호소에서 지내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말썽도 부리지 않겠죠 새로운 건물 아동 보호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인간적인 인간에 가까운 그런 법령을 제정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집니다 안전한 직업 아동 노동을 하면 진짜 노동 착취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희망을 잃고 아동 노동자들이 사고로 다칠 수도 있는 이런 디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일소는 부족한 일이 없겠죠 애들이 일을 하니까 공동묘지 시신처리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을 얘를 갖춰서 기릴 수 있고 시신처리는 질병이 퍼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곳에다가 무더기로 그냥 빠르게 매장시키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중작처방 면명치료 아동보호소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초반에 봤을 때 얼핏 보면은 아동 노동이 좋아보이지만 항상 후반을 생각해야 돼요 이 게임은 나중에 아동보호소를 지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아동보호소에서 모든 아동들이 머물 곳을 제공하여 영구적으로 희망이 증가합니다 법령을 제정하면 시간이 한참 흘러야 이게 쿨타임이 지나야 나중에 다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애들은 하루종일 뭘 하란 말이지? 눈이나 구경하라고? 합당한 결정이라고는 다만 교육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와 이런 상황에도 교육을 걱정하네 대단하다 자 일단 법령을 제정했으니 다들 열심히 노동하라고 하고요 근로시간 아침 10시부턴가? 저녁 8시까지는 노동하는 시간일 거예요 지금 자원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 이제 자유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돌아올 건데 이때 절대 그냥 놀게해선 안됩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 노숙자가 80명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법률을 제정했을 때 이거를 공약을 실현시켜야 돼요 아동보호소를 건설해야 됩니다 며칠 내로 건설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왜 법령을 제정했는데 안해줌? 이러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기 퀘스트가 생겼죠? 아동보호소를 건설하십시오 석탄을 비축하십시오 발전기 전원을 켜십시오 이제 석탄이 생겼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릴 수 있고 발전기를 돌리면 이제 집 지어달라고 지랄해요 애들이 거주지가 부족합니다 대장님 사람들이 대피소가 부족하다 보니 혹한 속에서 노숙하다가 병에 걸린다면 당연히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2일 내에 40명을 수용할 대피소를 건설해야 합니다 2일 내에 80명을 수용할 거주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 불만 증가 뭐 저는 쌉 고인물이기 때문에 2일 내에 80명 수용할 거주지 건설 싸악 해주고 애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했던 자원들을 토대로 지금 천막 을 지울 수 있어요 자 이게 온도 표시인데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죠 이 주변 일대가 점점 따뜻해질 겁니다 얼어 죽지 않게 이 주변에 건물을 지어줘야 이건 뭐야 저장고구나 이거 하나당 몇 명 들어가지? 10인용 피난처 그래서 80개 8개 다 지었죠 자 애들이 놀고 있게 하지 않고 이 시간에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저녁에는 낮에는 나가서 자원채취하고 돌아왔을 때 일하고 자 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기가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주변은 따뜻해요 따뜻해졌죠 그리고 공약도 실천을 해야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충고의 한마디 대장님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건의할때는 대개 가장 좋은 대책보다 가장 빠른 대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고 대장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명심하겠다 고맙다 아니 난 다 들어줄건데 니 얼굴 감기가 들으면 치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진료소도 필요하고 밥도 줘야되기 때문에 취사장도 만들어야되고 뭐 할거 되게 많아요 건물을 다 짓는 동안 아동보호소를 하나 지워주고 자원이 없네 자 노숙자가 없죠 이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음 아동보호소가 준비되어 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증가 참고로 이건 희망이라는건 되게 올리기가 어려운데 고인물분들은 압니다 희망이 다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진짜 갑자기 초사이언인이 돼요 일의 능률이 미친듯이 증가합니다 이정도 차면요 근데 채우기가 되게 되게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희망이 대거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우기가 진짜 힘든데 잘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희망이 희망이 증가한다 희망이 더 늘었죠 근데 갑자기 환자가 생겼죠 우린 조졌죠 이제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아니 왜 왜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미친듯이 발생하지 졸라 때리고 싶네 자 이제 콜타임이 다 돼서 또다른 법령을 하나 제정할 수 있는데 의학견습생들 교육은 미래를 향한 해답입니다 아이들이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의학을 가르칩시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보다 애들을 이런 의학이나 공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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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단순 노동 따위보다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게 너무 효율이 좋습니다 뭐 의학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는 완벽한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최소화하고 이제 연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공학견습생으로 애들을 키울 거예요 교육은 미래를 향한 해답입니다 이 법령을 제정한 후 아동보호소의 아이들이 연구소 일을 도와 연구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공학보단 의학이 좋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환자를 아예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환자가 계속 생기면은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초반에 지금 시설이 열악해서 환자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네들을 빨리 치료하고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환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모른 말이야 아이들도 자기 밥값을 할 때가 됐지 이제 진료소를 낮에 빨리 만들고 자 아침 5시가 됐습니다 1시간만 더 지나면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갈 거예요 라베 장호 참고로 이 게임은 정말 많이 암울한 게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포칼립스 그 자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해요 빨리 일하러 가 됐다 근로시간이 됐죠 자원이 다 생취를 하고 고철자내가 고갈됐대요 여길 다 파밍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목재 위주로 목재가 많이 부족해 기술자들도 다같이 아동보호소 감사의 편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런던에서는 보유한 사람들만이 노동해서 자식들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승님께서 만드시는 이 신세계에선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진짜 졸라 삐지걸이 오르네 희망 좀 더 가져주면 안 돼? 근로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식량 발전기가 웅웅거리며 열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걸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기가 꺼지면 도시는 종말을 맞이하니 석탄 비축량에 주의하십시오 문제는 식량입니다 시민들이 굶어 죽으면 도시도 없습니다 나름식 공급수단을 확보한 후 취사장을 건설하여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식량을 확보하십시오 자 자유시간이 왔습니다 자유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구소도 같이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날음식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날음식 100개고 이거를 취사장에서 음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름식은 어디에서 얻냐면 사냥단 오두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 초록색 띠 같은 게 보일 텐데 이게 길이에요 길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길 갈 수 없습니다 도로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길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재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진료소가 다 됐죠 여기서 기술자들 빼주고 노동자들 채워줬고 기술자들을 여기에 취직시켜줍니다 취사장에는 기술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동자들 해서 밥을 만들게 하고 진료소는 기술자들만 자리를 어 꽤 찰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바로 없어졌다 환자가 지금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술자를 한 명만 냅두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곳을 일하러 가야됩니다 자 연구소 지어졌죠 이제 여기에서 새로 연구를 추가해줘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돼요 하아 해보자 수집속도 향상 갑시다 계산된 도구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수집소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석탄더미와 목재상자 고철 자세에서 자원을 얻는 속도가 15% 빨라집니다 이제 수집소도 슬슬 만들자 목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어가지고 수집소 자 보이십니까 이 영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자율적으로 파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바로 수집소입니다 초반에 수집소를 잘 설치해놓는게 이 게임의 핵심이죠 이런식으로 정지 같은거 없어요? 지금 정지해놨잖아 일행과 떨어진 사람들 당분간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을 갖췄으니 이제 두고 온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열기구를 건설하고 영구동토를 정찰하여 사.. 창존자들을 최대한 많이 구조하십시오 계량형 건물을 건설하려면 연구소가 필요하십시오 전 좀 나중에 하구요 부동자들 다 빼서 좀 이렇게 하고 애들 이제 출정 갔다 오라고 하는거야 얘네들은 밤에 출정을 가거든 기.. 기술자 한 명만 얘들아 기술자 어딨어 헉 여기서 열 명이나 노동하고 있네 한 명 빼고 여기 한 명 추가요 불만이 하나도 없어 환자가 세 명 발생했어 여기 세 명 넣었어 이게 최대 다섯 명만 누울 수 있어서 자리가 없을걸 어 두 명 나왔네 입원 중인 시민 네 명 자 좋아요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 다 빼고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분들이 착착착 파밍을 해올겁니다 아주 좋아요 당분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뭐 도우린 사라였잖아 여기 너무 춥다 일하기에 너무 추워 병결한 시민 세 명 일하기에 너무 추운게 아니라 지금 아파가지고 여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이라는 뜻이구나 뭐 어쩔 수 있지 그건 일행과 떨어진 사람들 이산가족 대장님 연구소를 진짜 한 여자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딸이 본데와 함께 도시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저밖에 있을거라고 말하면서 첫 전후찰대를 보낼 때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달라고 관청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어니냐니 지금 나도 바빠 연구소 하나 더 지어 너무 멀어지면 안되는데 길을 이어주고 노동자들 어딨어 너네 왜 거기서 일하고 있냐 기술자 다 빼고 아 아니다 일단 건물은 나중에 짓고 일부터 해 건물은 항상 저녁에 짓는걸로 헉 배고프다고 하네 아 네 배고픈건 문제가 안돼요 지금 노동시간이라 밥을 밥이 있는데 못먹고 있는거 뿐이야 연구가 완료됐군요 자 이제 열기구를 만듭시다 생산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나름식이 없어서 애들이 밥을 못찌으니까 이제 애들 그만두라고 하고 숫자 나오고 여기에서 일하라고 해요 새로운 법률 재정 이제 뭔가 더 추가를 해야되는데 비상 교대근무 가볼까 해당 시설에서 24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좋다 이걸로 가자 교대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합니다 그럼 불만이 오르죠 논란이 되는 법령 24시간 노동이라고 미쳤군 하지만 어쩔수 없지 연구소가 여러개가 있으면은 이 속도가 더 빨리 오르고 24시간 동안 일을 시켜야되요 어 이거 놀고먹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만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근데 불만을 불만은 잠재우기가 쉬워요 희망은 올리기가 어려운데 불만은 잠재우기가 쉬워 불만이 여기 정도까지 차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너무 바닥이다 하면은 불만을 일으키면서 좀 뭔가 우리가 이득을 더 취해야 됩니다 너무 평안하게만 하면은 애들이 진짜 진짜 끝없이 놀아요 이거 봐 지금 불만 줄어들고 있는거 보여? 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밥 먹여주고 좀 정치를 잘하니까 이게 결정 당시에는 불만이 팍 오를 수 있어도 되게 빨리 줄어들어요 열기구 연료가 완료됐습니다 자아 사냥꾼의 장비 이게 뭐지? 개선된 설상화와 위장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냥단 오두막을 나선 사냥꾼들이 매 사냥마다 가지고 오는 나름씩의 양이 증가합니다 뭐든 좋아 일단 빨리빨리 연구를 하는게 자 열기구 다 지었네요 열기구는 근데 멀찍이 둬도 돼요 어따 두지? 열기구는 뭐 따뜻한 곳에 둘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멀리 외진 곳에다가 아니 미친 목재가 모자라서 열기구를 못 짓네? 조졌다 이거 네 얘들아 내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볼만해? 야 이 졸라 뜨겁네 얘네 충분히 살만하네 뭐 사우나에서 사네 찬양꾼의 장비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스트 펑크야 사우나 펑크지 중개기 중개기 난방기 난방기를 사용해 근로시간동안 작업장의 온도를 높입니다 자원 먼저 해야되겠다 석탄 시축이 재재소 재재소 아씨 나무가 없어서 이거 지금 인력이 남거든요? 노동자들 그러면은 여기 뭐 열다섯명 나무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잠깐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아 근데 다 나무가 드네 자원 연구하는데 쓸데없이 길을 이렇게 이어버려가지고 아 지금 시간 날리는거 너무 아깝다 오케이 됐다 된거 추가요 나무가 너무 터없이 부족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 연장 교대근무 이 얼어붙은 지옥에서 도시를 세우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대근무의 시간을 늘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모든 시설의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합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합니다 극약처방 연명치료 지금 아픈 사람이 없어서 이걸 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 아픈 사람이 없어서 이걸 갈 필요는 없는데 결투장 할까? 뭘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결투장 일단 지워보자 그래 결투장 불가능 festivals 물건을 아니 미친 시민 한 명이 동상에 걸려 중환자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시민들이 혹한해서 일해야 할 때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조치해야만 한다 극약 처방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외과 수술부터 절단 수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진료소에서 중환자를 치료합니다 진료소에서 치료 없이 중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연명치료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뭘 하든 희망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네 진료소에서 치료받는 중환자의 최대 30%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영구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중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괴로워하게 내버려 둡니다 중환자가 진료소의 침상을 차지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법령이에요 위험해 위험해 어쨌든 지금 당장은 쿨타임 때문에 법령을 제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조치해야만 더 기다려봅시다 기술자가 적어서 그런가 이거 왜 빨리 치료가 안되냐 빨빨리 좀 해봐 제재소 연구 완료 제재소를 지어서 더 빠르게 나무를 최대한 초록색이 많이 걸쳐지는 곳에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기다 그 다음에 제철소 석탄 시축이 난방기 난방기 하자 석탄이 여유가 조금 있거든 왜 의료를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뭐 시설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 열기구 건설댐 이제 길 잃은 장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민들이 우리를 둘러싼 얼어붙은 황무진 영구동토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출정을 갈 수 있어요 길 잃은 탐험대 수많은 텐트와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실종된 정찰대원들이 틀림없습니다 언덕 중간에 어두운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정대를 파견해요 노동자 다섯 명 너어네 중에 다섯 명을 빼서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 굉장히 가까운 곳에 생존자가 있네요 영하 40도네? 아휴 야 애들 죽겠다 야 애들 이러다가 다 죽어 난방기 빨리 설치해야겠는데 1인과 떨어진 사람들 수색준비 거대한 관측용 열기구가 도시 위로 떠오르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두들 진정한 위협을 실현하는 데에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희소식이 필요했다 중환자가 벌써 두 명이야? 조졌는데? 환자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날씨가 다음날에 따뜻해질거야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질거야 난방기 연구 완료 자 이제 난방기를 켜주고요 그러면 따뜻해질겁니다 여기도 진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네 야 여기서는 이제 일하지 마라 얘들아 일하지 말고 여기서 밥이나 좀 지워 철 Jeans 석탄 시축이 근데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5명 가고 온도 올리자 자 이렇게 하면 곳곳에 지금 따뜻한 환경을 내가 나름 조성을 해줬잖아 전혀 따뜻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석탄을 많이 먹어요 정찰대가 길 잃은 탐험대에 도착했습니다 탈진해서 더 갈 수가 없었던 나머지 시민들이 여기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까지 호송해야 합니다 행복한 상봉 눈을 헤치고 야영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찾아내다니 우리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을 때까지 며칠 동안 방랑했습니다 곧코 울머죽기 직전이었어요 남녀노사 할 것 없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짐을 싸고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존자들을 도시로 호송한다 생존자들을 도시로 그냥 보낸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 일부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정찰대가 생존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하며 도시를 향해 출발합니다 당연히 도시를 향해 출발해야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으니 비작동 상태 너무 척쌉니다 그러니 따뜻하게 됐지? 미치겠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되고 사냥단 오두막을 더 지워야 돼 이거 이 뿌리에 머리를 잡아먹고 사냥단 오두막을 더 지워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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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시축이 연구 완료 석탄 시축이는 어따 쓸 수 있냐면 이런 곳에 아니네 석탄 시축이를 그냥 아무데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냐 이거? 기억이 안 나 나무 옷이 들어가도록 하나도 안 나오고 여름에는 돌이 없어서 이만전전전전전선 석탄 시축이 삼성전전전전선 연구석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연구석 연구석 나 나무 좀 너무 막 쓰는 것 같은데 아 사람들이 왔다 좋다 노동자 20명과 기술자 10명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와요 노동의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빨리 와 빨리 일행과 떨어지는 사람들 이산가족 상봉 아니 프로젝트 펑크는 다 좋은데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따가 목이 너무 아픔 나 물 좀 떠올게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장작분들 중에 여러분은 강아지 어디에서 볼일 보게 해요? 강아지 화장실이 따로 있어? 화장실에 패드를 깔아뒀어? 실외 배변해요? 시골이라서 밖에? 산책할 때? 거실에 패드를 깔아둬요? 훗 역시 우리 뽁구가 제일 똑똑하군 물에 뽁구는 알아서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보는데 물음표? 뭐 우리 애 교육 교육시켜가지고 화장실 알아서 잘 찾아와가지고 볼일 본다고 물도 내리나요? 그럼 TV에 나오겠지? 화장실 바닥에다가 볼일 봐요 원래는 패드를 따로 안 깔아주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쌉니다 난 그렇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우리 애는 막 변기에다가 볼일도 보고 지가 물 내린 다음에 비누로 손도 씻는다고요? 그건 인간 아니에요? 너 지금 아들 얘기하는 거지 그거 개가 아니잖아 무서워 뭐야 그거 야 나 글 안 읽고 그냥 좀 조용하게 플레이해도 되지? 아 근데 이거 읽어야 여러분들이 몰입이 잘 될 텐데 슬 목이 아파 어째튼간 자 이렇게 해서 인력이 늘었어 어 아주 좋아 인력도 늘었지만 아 이 나무가 빨리 돼야 되는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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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증기 2단계가 돼서 이 주변까지 따뜻해질 수 있단 말이야 하아... 씨... 일단 노동 좀 해봐 생존자 수색 시민들이 황야로 이어지는 발자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 발자취를 따라가서 다른 생존자들을 찾고 도움을 청해합니다 너네 대기 중이구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부서진 차량들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거대한 원톤 모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인기척은 없습니다 여기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가보자 제발 빨리 얘들아 빨리빨리 일하자 좀 안 돼! 안 돼! 24시간이 일해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느려 나무 속도가 너무 느려 이거 업그레이드해주고 요 오늘 일하러 가시고요 기술자들이 다 어디있노 기술자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까 그 많던 인원들 다 어디갔어 왜 왜 모자르노? 어? 이게 이게 맞나요? 아 나무가 없어 걱정마 곧 따뜻해질거야 결투장 건설 안했냐 우리 아직? 야 이거 불만 터지겠다 15목재 지금 여기서 지으라고 하고 아 집도 지어야 되는데 뭐야 누구 죽었어? 시민 한 명이 비상 교대 근무 중에 돌연사 했습니다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심장마비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던 비상 근무 교대가 모두 종료됩니다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아니 나 지금 목재 지금 너무 부족한데 아니야 그냥 끝내라 희망 올리는 게 중요해 시민 한 명이 방금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선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 혹한으로 계속 사망할 것입니다 공농묘지를 건설하여 망자들이 쉴 수 있도록 존엄과 존경을 갖춰 안장할 것입니다 한 명 와 희망 오르는 거 봐 공농묘지 아 목재가 없어서 짓지를 못하네 별토장 건설됨 희망 증가 공농묘지 아 이제 이제 따뜻해진다 이제 곧 따뜻해진다 얘들아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초반부터 추워가지고 정찰대가 음침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흠 곰을 이길 수 있어? 북극곰을 어떻게 이겨 공격 생존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허어 정찰대가 곰을 공격하자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세하여 함께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도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야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 대.박 박박.되.박. 대.박. 이거 원래 확률 되게 낮거든여? 진.짜 대박임 나 저거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됐네 이게 자 희망 조금만 더 올리자 나무가 근데 진짜 심할 정도로 부족하거든요 온도 올랐어 따뜻해졌어 그지? 여기 여기서 뭐해? 근데 어디가? 어? 사라졌는데? 중발했는데? 따뜻해요 아플일이 없어요 아 이거 환자가 근데 10명이나 있네 이거 아니야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괜찮을거야 뭘 지워야되지? 아 진료소를 하나 더 지워야되나? 일단 집을 짓자고 아 이거 안되겠다 야 진료소 하나 더 짓자 아 안 지우려고 했는데 결국 지워야되네 어디다가 지워야 잘 지웠다고 소문이 날까? 아 환자가 너무 많아졌어 관리를 하네 목재 상자가 고갈됐습니다 제도판 연구 완료 발전기 출력 범위 범위 업그레이드 하면은 범위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 사람이다 과연 좋은걸까? 지금 사람이 오는게 좋은걸까? 이 특이한 건물은 끝없는 겨울을 조사하기 위해 왕립 학회가 건설한 북극 관측소가 분명합니다 여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 범위 업그레이드 아 아 아 아 범위 업그레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건물 파괴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필요 없는 건물이 있나요? 없을 텐데 근데 지금 건설하러 가느라 여기에서 채집을 아무도 안 하고 있네 이게 맞는 거냐 기술자아..들 야 어떡하냐 인력이 남는다 지금 장례식 도시를 위해 목숨 맞춰 봉사한 시민들은 최고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식을 거행하여 산 사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사망에 의한 희망의 감소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운동묘지 아직 설치 안하지 않았니? 여기다가 설치하자 뭐야 또 거주지가 부족합니다 대장님 사람들이 대피소가 부족하다 보니 혹한 속에서 노숙하다가 병에 걸린다면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대피소를 제공하겠다 극증하지 말어 기다려봐 극증하들 말어 내가 다 해줄게 공동묘지 건설됨 희망증가 흐익 야 밥 밥 밥 모자란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야 밥 밥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멀었나? 아니 뭐 환자가 막 계속 늘어나 어떻게 이래 왜지?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이렇게 따뜻한데? 왜일까? 왜일까요?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완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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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끈후끈 하지 아 집이 없어서 구덩이를 감싼 벽을 드릴로 뚫어 빙하기가 오기 전에 숲이었던 마을 나무들을 드러냅니다 제재소 업그레이드 모든 제재소와 증기이식 제재소의 효율이 25% 증가합니다 고철자내가 고갈됐습니다 수집소의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노동자들 다 빼고 이거 철거 철거 하고 이거 어떻게 돌리더라? 어 이제 나무가 막 엄청 모자라지 않네? 아니 이제 모자랄 예정이다 천막 더 지읍시다 여섯개 여섯개 하면 딱 맞지? 천문대가 뭔가 이상합니다 귀중한 장비에는 눈이 덮여있고 열린 돔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모두가 죽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굶어 죽을때까지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까지 중요했던걸까요? 그들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남산의 화산으로 인한 대기오염만으로는 햇빛이 부족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있다 헉 생존자들을 도시로 호송한다 다 데려와 다 데려와 오는 사람 안막어 어 얼른와 요즘 할일 많어 시킬거 많어 걱정하지마 지금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지금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자원 저장고 자원 비축량을 늘려줍니다 지금 석탄이 슬슬 거의 다 차서 여기에 자원 저장고 하나 만들어주고 석탄더미가 고갈됐습니다 이것도 폐쇄하구요 그 다음에 저장고 게재소 하나 더 아 미묘하게 이게 살짝 안닿네 됐어 게재소 업그레이드 연구 완료 좋다 고생했다 창고에 50% 더 많은 자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온실 진료소 업그레이드 직원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속도 10% 증가 합숙소 악천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10인용 거주지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아 진짜 다 필요한 것들 뭐부터 할까? 진료소 업그레이드? 진료소 업그레이드 좀 환자가 너무 많긴 하다 하아.. 집은 오늘내로 다 지을 것이고 야 근데 희망 진짜 많이 올랐다 아 벌써 또 왔어? 대피소 공약 이행됨 희망 증가 근데 밥이 너무 없는디 치료 중인 애들 퇴출해 아니 치료 중인 애들 졸라 많네 아 이거 왜 길이 연결이 안 돼있냐 석탄 시축이 여기 야 근데 나 시작부터 이렇게 지금 뭐가 막 인원이 많은 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막 했었던 적이 없는데 23시간 남음? 헥! 조졌다 이거 야 석탄 모잘라 나무도 모잘라 나무도 모잘라 밥도 모잘라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았나봐 우리가 환자 27명 물자를 이번엔 좀 가지고 오자 물자를 이번엔 좀 가지고 오자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 공동묘지 공동묘지 아 수집소 철거하면 안 됐었어 어 아 실수했다 결투 법령 날마다 심각한 협박을 주고받는 사람들 간의 충돌을 격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술집 이 새로운 세상이 험난하다라도 시민들은 노동을 마치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독한 술 한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술집 단골들의 불만이 감소합니다 아니 뭐 나무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진짜? 비상 교댁은 뭐 여기도 여기도 진짜 지금 미친듯이 굴려야 돼 애들 다 죽게 생겼어 이거 노동 거부 비상 교대 근무에 배치된 사람들이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친 상태였고 친구들처럼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24시간 동안 일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합니다 일터로 돌아가라 불만이 증가합니다 돌아가 너 진짜 죽고 싶냐?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아 이 석탄더미를 챙길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네 다음번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진료소 업그레이드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온실 이 내한성 작물 몇 가지를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당 나름식 30개를 공급합니다 근데 이거 증기심이라는 배터리 팩이 없어서 온실은 지금 업그레이드 해봤자 못 지을걸요? 세 번째 방문이 석탄 광산 숙가마 숙가마 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숙가마? 70개의 목재를 고열로 태워 210개의 석탄을 생성 주거지 업그를 못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하자 그래 야 석탄 빨리 어떻게 해서든 석탄을 지금 이거 연결 안 돼 있니 석탄이 제일 문제인데 합숙소 연고가 완료됐다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리 연고가 돼? 야 안되겠다 숯감아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 석탄이 너무 부족해 철도 부족하네 이제? 야 이젠 철이 부족해 철 어떻게 하더라? 나 나 좀 살려줘요 여러분 어땠어요 철 생각을 안하고 있었더니 철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 지금 공급원이 하나도 없네 야 불 꺼진다 이거 큰일났다 기상 교대 근무하자 목재와 나름식 142 목재와 나름식 34 자원을 가져가고 여기로 한 번에 가자 연장 근무용 식량 연장 근무용 식량 만이라도 추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을 챙겨야 한다 이제 비상 교대 근무 때 식량이 소모되면 희망이 증가합니다 희망 증가?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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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 없어서 못짓네 이거 철을 연구를 빨리 해야되는데 이거 취소하고 제철소 아 이걸 진작에 썼어야 됐는데 진짜 난 빡대가리야 이번판 망한 것 같은데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죠? 이렇게 따뜻한데? 여기가 안 따뜻하네 어 막 막 죽는다 자원 부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친듯이 하고 있어 친구야 이미 미친듯이 하고 있어 친구야 아 이거 이거 근로시간 늘릴까? 연장 교대근무 이걸로? 연장 교대근무 이걸로?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연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겠지만 살아남으려는 살아남으려면 노력하는 수 밖에 없겠지 그래 그게 맞다 너의 말이 옳다 걔네 다 얼어 죽겠다 제발 이거 연구 언제 끝나요? 됐다 제철소 빨리 지워야돼 이케 여기에다가 이케 이케 하고 하아 와아 왐 마 다죽겠다 진짜 어쭌으면 좋은 아니 나 또 이렇게 빡새게 플레이 했던 적이 없었는 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게임이? 어? 아니 제가 뭐부터 잘못했을까 내가 사람을 너무 시작부터 미친듯이 받았나? 오 목재식량 증기심이다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식량이 100개나 있어? 미친거 아님? 집으로 돌아가자 야 지금 자원 터질라 그런다 처리 문제가 아니고 목재가 문제라 왜 변경이 안돼 아 됐다 시민이 계속 죽고 있어요 시민이 계속 죽고 있어요 이거 다 짓기는 했니?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애 지금 식량도 부족하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진짜? 기술자들 다 어디서 뭐함? 저 맡은 바 임무를 다 충실히 하고 있군요 두 명 빼고 두 명 넣고 집도 없어 애들 집 좀 지어주자 그래 집만이라도 딴 거 몰라도 집만이라도 아니 집을 지을 곳이 없어 아 まず 아무튼 아 난 빡대가리야 이 게임 망했어 계속 죽는다 중환자 치료 시민 한 명이 중환자가 됐습니다 법률서 또 개정할 수 있어? 불만 및 식량 관리하려고 사람 잡는 악덕 사자 이제 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달래도록 약간의 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불만이 약간 감소합니다 수프를 먹을 때 불만이 덜 증가합니다 매음굴 불만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매춘부들을 선술집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얜 뭐지? 음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날마다 조금씩 술을 마시며 기운을 북돋습니다 기운이 떨어집니다 조졌다 진짜 아야 나무 가득 찼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기축량이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래 차라리 잘됐다 너네 일하지말고 여기로 가 헤엑 이십철이 늘어서 얘네 일단 24시간 돌리고 불만 진짜 개많이 오르네 많이 춥지 않니 너네 와 진짜 노동환경 진짜 개쓰레기다 우리 우린 다 죽고 말거야 숫가마가 연구 완료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철이 없어서 못만드네 이런 썩을 석탄 채굴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발전기 출력을 지금 올려야되요 더 추워지기 전에 하아 아 얘네 대기하고 있네 야 너네 뭐하고 있냐 빨리 꺼져 뭐야 이건 아이의 부탁 대장님 공동묘지에 갓 생긴 무덤 옆에서 동상에 걸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몇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려달라면서 그러면 엄마가 무덤에서 일어나 참석할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깨닫게 한다 안돼의 내 희망 아 진짜 얼마 안남았었는데 수집소 하나 더 만들고 어 이자 철이 좀 생긴다 아 자원 저장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연구완료 2단계에에에에에에엣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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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져라 경기중개기도 에레드를 하고 야 식량 여유있네 아 이제야 좀 숨 좀 돌린다 이제야 드디어 파이 날리 침량과 복제 어! 잠깐만요 저기요 얘들아 그... 석탄 석탄! 야! 기상 교대 근무 한 번 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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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야 막 죽는다 하지만 어쩌겠어 석탄이 모자른가 보단 나 아닌가? 석탄이 모자르는게 난가? 아니야 석탄이 모자르면 진짜 떼죽음이야 진짜 다 개죽음이라고 숲감아 숲감아 만들어 숲감아 만들어 노동자 다 빼 식사 불쌍 과 매선 거 같은데 글까만, 나무를 태워서 엄청난 양의 석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나무를 캐야겠죠? 빨리 빨리 안 캐면 또 나무가 모자라질 것 같으니까 왜 또 벌써 자유시간이야? 뭐 했다고? 우리 선술집 만들었니? 안 만들었지 선술집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도착했다고? 자동기계 멀쩡한 자동기계입니다 우리는 광대한 협곡의 끄트머리에서 협곡을 가로지르는 강철다리를 보고 경외감에 멈췄습니다 도로의 눈을 치우는 거대한 자동기계는 더욱 굉장했습니다 이 기계는 도시로 보내거나 해체하여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로 보낸다 해체한다 자동기계는 스스로 도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것입니다 자동화 기계 한번 써보자 내가 원래 예전 플레이했을 때는 자동화를 안썼거든 효율이 좀 안좋아서 네 해볼게 이제 야 사람 더 할 필요 없어 자원 자원 보러가자 사람 너무 많아 많아도 버려진 다리 윈터홈으로 가는 다리를 찾은 걸 보니 제대로 온건 확실하지만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 다리는 버려진 걸까요 왜 자동기계는 기술자의 관리를 받지 못했을까요 안돼 희망 또 깎인다 맨날 깎인다 깎인데 또 깎인다 진짜 왜 맨날 깎이냐 이제 합숙소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돼 아 철 개모자름 진짜 선술집에 이제 사람 넣어주면 되는데 아 지금 다 바쁜데 이거 누구 넣어줘야되지 늘 사람이 없어 밥만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 근데 기술자를 여기에다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네 희망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아 왜 또 왜 계속 죽어 죽지마 죽지말라고 하면 안죽냐 죽지말라고 하면 안죽냐 아 이거 사람 받아야겠는데 오 따뜻해졌다 나이스 제도기 연구 완료기 범위 증가 범위 증개기 범위 업그레이드 발전기 흐 업그레이드 중 중 증기 중개기 주변의 난방구역을 50% 확대합니다 아 이거 할 수 있네? 중개기 철이 모자라네 철을 더 해야되나 철을 더 해야되나 철소 저 두개 밖에 설치를 못해? 헉 7 8 10 5 5 불만이 왜 사그라드는 줄 알아? 다 죽었기 때문이야 기상관측소 과학자들의 기록을 발견했는데 강초해가 더욱 심해질 거라 예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상관측소의 지붕엔 민터홈이 보였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석탄 118개와 증기심 1개 자 여기 사람 데리고 버려진 관측소 희망이 약간 감소합니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런 필연 이벤트로 희망이 계속 감소해서 꽉 채우기가 힘들다고 스웨이 게임 철거하고 뭐 밥 파는 사람 필요한데 공동묘지에 개많이 죽었어 안 죽는다며요 아니 나 저번에는 진짜 거의 안 죽고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내가 죽을까? 중기 중개기 어디가 그렇게 촌 너 안 추운데 이제? 안 춥잖아 야 안 춥잖아 여기에다가 하나 심어놓자 추운 거주지 대장님 몇몇 사람들이 거주지의 온도가 낮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주지에 난방 공급할게 좀 기다려봐 어? 가능 가능 쌉 가능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되지 눈방진거 와 여기 이거 딱 틀자마자 지금 개따듯해진거 보송 이거 딱 지워주면 이제 애들 싹 따뜻하게 잔다고 거주지의 환경을 살만함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유지를 해야되네 아니 애들 근데 언제 다 낳아? 너무 추워서 그러냐? 유지하십시오 야 딱 걸린다 이거 대박임 발전기가 꺼지고 있습니다? 어 24시간 붙올려 이 물이 다 뗀거 같은데? 어? 왜왜 갑자기 이렇게 막 죽지? 추워서 죽는건 아닐거 같은데? 아니 과로로 죽었나? 난 모르겠다 이제 에이 마음을 비우자 애들아 경찰 때가 수송선에 도착했으니 빨리 오세요 님들아 에이 석탄도 얼마 안남았다 아 밥 파는 사람도 없네 우리 아니 아니 다 어디있어?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 아 다 이거 그 식량 조달하러 가는데 인원이 엄청 많이 빠졌구나 공약 파기 공약 파기됨 당신은 시민들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 존댐 아 여기가 추워졌네 아 애들이 합숙소로 업그레이드를 안해가지고 아 이거 꺼지고 있네 다시 켜볼까 에이 야 근데 이거 진짜 다는 속도 너무 빠르다 어 에이 석탄도 얼마 안남았는데 숟가마를 하나 더 만들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나? 이 이따구로 해도 돼? 게임을?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아 발전기가 꺼지고 있습니다 조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망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왔다 오토마톤 왔다 자동화기기 자동화기기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데를 빼자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어디지? 요깃다 자동기계 켜기 저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자동기계? 내가 내가 할 당시에는 오토마톤이라고 불렸었는데 저걸 자동기계라고 이제 새로 바꿔서 얘기하네 이거 뭐야 자동기계 사용 우리의 첫 자동기계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큰 보험이 될 겁니다 자동기계는 노동자 팀 하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발전기에서 잠깐 충전할 때를 빼면 하루종일 작업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연구하여 자동기계들의 효율과 기능을 향상시키십시오 알게다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 효율이 늘어나는구나 아 수집을 오토마톤이 다 풀로 할 수도 있네 근데 왜 효율이 지금 0이냐 이거 로봇 어디갔어 어 왔다 여기서 뭐해 아니 여기서 일이나 해 뭐 건물 짓고 있어 빨리 여기 앉아 어 됐다 시민 한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또 왜 맨날 뒤지새우들 작작 좀 뒤져 진짜 인력 부족해 뒤지겠는데 연구 좀 해야돼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석탄이 나 석탄이 이렇게 부족한 적은 진짜 처음인데 그래 잘 왔다 빨리 노동하자 눈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인력 충당 고 안해지고 따뜻해 할만해 여긴 왜 계속 추움이냐 여긴 여긴 따뜻함인데 아 그리고 이건 이건 꺼도 되겠다 어? 2단계로 안올려서 그런가? 왜 안 따뜻해지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 이제 따뜻해지네 예 야 이거 너무 더워 더워 이거 꺼 이거 석탄 낭비야 얘들 집도 다시 지어줘야 되네 아니 이게 왜, 왜 이렇게 철이 부족할까요? 왤까요? 왜요? 아 진짜 왜지? 왜 이렇게 무섭하지? 음? 그럼 얘네 왜 밥 안 만드냐? 이제 만들기 시작하나? 밥 만든다 야 석탄도 쌓인다 석탄 열심히 비축해놓자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연구 완료 야 이제 이제 이제야 이제야 좀 안정화됐어 이제 이제 좀 살만해 공장 자동기계를 비롯한 고도의 기계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숙감은 온도 조절기 석탄 생산량이 33% 증가합니다 아니 청공기가 필요해요 이제 청공기 무조건 필요해 심연 합석소 아 근데 진짜 화나네 아 발전기가 꺼지는 바람에 추워져 버려가지고 아 얘도 죽겠다 이렇게 조금 했으면 추워질 텐데 이거 청공기 연구 완료 아니 연구가 왜 이렇게 빨리 돼요 저장구 업그레이드 천공기는 빙하기 대응 장비인가요? 이제 여기 주변에 나무 자원을 다 이제 채취했잖아요 보이죠? 나무가 다 떨어지면 그냥 이제 벽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나무가 갇혀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니까 여기를 뚫어서 얼음 걷어내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나무를 꺼내는 역할이 천공기예요 요런 곳에 이렇게 보이죠? 물 한잔 먹으라고? 너네 지금 물이 넘어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넘어가냐고 마시겠습니다 아우 나 목말랐었나봐 물이야 짝짝 들어가네 충고의 한마디 증기심 방금 첫번째 증기심을 사용했습니다 증기심은 계량형 기술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다만 도시에선 생산할 수 없으니 정찰대팀이 탐험중에 증기심을 발견하길 기대해봅시다 알아둬 이거 다 찼어 이제 너네 다 나와 너... 너 이제 그만해 끄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수집해 어? 석탄 수집보다 여기에 천공기... 에다가 로봇을 돌리는게 맞지 않을까? 괜찮은 생각인데? 이거 끄고 여기서 일하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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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도 계속 펼쳐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굳이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막 법률을 일부러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명 치료로 가자 몇 명 치료로 가자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어? 이제야 좀... 살만하네요 진짜 이게 사람 사는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곧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다 죽는다 자... 2단계로 올리고 석탄... 생산량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자원 으아... 자 40도로 올랐죠 아니 40도로 뭘 올라 내려갔죠 어? 근데 버틸만 한데? 청공기에 지금 사람 보내면 바로 얼어... 뒤질 것 같고 아 일단 보자 아... 지금 2단계로 올렸는데 석탄이 유지가 되나 봅시다 나름 유지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얘는 뭐요? 윈터홈에서 온 사람 도시 외곽에서 탈진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멀지 않은 정착지인 윈터홈에서 왔다고 하는데 자신이 마지막 생존자라고 합니다 왜 넘어가 나서 모두 죽었다고 이 저수받은 황무지에서는 살아남는다는 희망 따위 없어 우리 모두 망했다고 어서 도망가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만 남았다 소식을 듣자 모든 시민들이 수명...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거주지와 건축가들 발전기를 통해 난방... 난방이 되는 집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지만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만해 돌아가자 .. 여기 로건 바보 짓이었어 우린 돌아가야 해 희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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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희망위 희망위 전부 죽었다고? 여기서 어떻게 도움도 못 받고 살아남으라는 거야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 이 얼어붙은 황무지에서는 가망이 없어 사람들이 도시에 퍼져나가는 윈터홈의 최후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런던으로 대피하려고 할 정도이며 혼란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주어야 한다 자 이제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과 정신력으로 갈 것인가 질서와 규율로 갈 것인가 이 혼란 속에서 애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사람들이 공포와 의심에 시달리거나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거라는 희망을 잃어버렸고 자포자기하여 곧바로 무모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여 그들을 단합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의지와 희망을 다잡을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도시는 윈터홈처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투표 가겠습니다 투표 가겠습니다 자 느낌표 투표 숫자 1, 2 아야 비등비등해 비등비등해 어 자 이거 가려놔야지 개꿀잼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배자일 경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500명의 시청자분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였을 때 과연 저 패는 것이 답일까 세뇌를 시키는 것이 답일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채팅창에 느낌표 투표 숫자 아주 간단해요 잠깐만 시간 내서 해주세요 아침에 지금 출근해가지고 다들 바쁜 와중에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에 투표 한 번씩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5초 셀께요 5 4 3 2 2 아가 저 펜나로 가겠습니다 자경단 사람들을 모아 단결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말썽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새로운 건물 감시탑 감시탑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증가합니다 감시탑을 두 개 건설해야 한다 자경단을 창설하고 감시탑을 건설해야 합니다 감시탑 너무 빼곡하게 내가 지워놔가지고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네 빛이 잘됐어. 평화를 유지하고 사건 사고를 감수할 사람이 필요해 불안해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장님 대부분의 시민을 설득하였지만 희망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겁을 먹은 사람들은 15일 내에 도시를 떠나 런던으로 대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장님을 설득하러 찾아왔습니다 질서가 우릴 구해준다고요? 말도 안됩니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 누가 먼저 먹을지 질서 정연하게 정하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런던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윈터홈처럼 망할 겁니다 진정해라 우린 죽지 않는다 런던파 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겁이 질린 나머지 15일 내에 도시를 떠나 런던으로 대피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 함께 떠나자고 부추길 것입니다 사람은 공포 때문에 절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불만을 관리하여 다가오는 사회적 위기로부터 도시를 지키십시오 런던파 17명 런던파 17명 난 여기 주변 좀 따뜻하게 하자 너무 너무 춥지 않니 주변? 너무 춥지 않겠는데?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자 감시탑에 사람을 추가해 줍시다 애들 다 어디서 뭐하니? 왜 왜 맨날 이렇게 바빠? 어? 얘들아 너네 뭐하는데 그렇게 바빠 맨날 바빠 얘네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채취하겠다 채취하면은 인력이 남으니까 그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자 추운 거주지 모든 거주지에 난방을 공급하겠다 아니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C 그냥 다 빼 여기다가 추가해 감시탑 검설됨 희망증가 됐어 됐어? 정말로 됐어? 석탄이 안됐어 우리 다 죽을거야 우린 다 죽고 말거야 수집소 다녀라 수집소가 따뜻해집니다 대형 자원창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증기식 석탄 시축이 석탄 채굴 수집소 증기식 제철소 철이 많이 부족한데 증기식 제철소를 업그레다하면 철이 더 빠르게 생성이 되지 않을까 희망이 모르고 있는거냐 깎이고 있는거냐 거주지의 환경을 살만한 이상으로 만드십시오 아 여기가 춥네 이렇게 석탄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런던파에 합류합니다 회장님 런던으로 떠나길 원하는 자들이 친구와 이웃 이웃들까지 끓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거라는 희망이 부족해서인지 더욱 쉽사리 설득당하는거 같습니다 아니씨 가보고 뭘 어쩌라는겨 거주지의 난방을 유지하십시오 아우 뜨거워 뜨거워 왜이렇게 살기가 좋아 쓰읍 아 이거 1단계로 낮추고 싶다 증기이시 제철소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시기적절한 개입 죄송해요 한아이가 발전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주변을 순찰하던 자경단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주고 좋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착용단이 아니었으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더 안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잘 끝나서 다행이다 증기이식 제철소 바로 업그레이드 희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줘야돼 숙감은 온도 조절기 비행 사냥꾼 사냥단 경납고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여기를 거점으로 삼켜서 매일 밤 먹잇감을 찾기 위해 하늘로 나갑니다 병원 병원이다 증기난방장치가 있는 병상 10개짜리 병원입니다 환자들은 진료소보다 더 빨리 치료를 받으면 중환자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 근데 석탄 채굴이 지금 문젠데 인원이 너무 부족해 야 석탄이 없어 지금 없으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일하면 되죠 너넨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사용량보다 많은 석탄 비축된 석탄만 가져간다 기계를 해체하고 자원을 얻는다 상당히 최근까지 가동됐던 석탄 광산입니다 현재 기계는 작동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할당량을 다 채굴했거나 저장고가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기계를 해체하면 상당히 많은 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자원을 회수하지만 광산을 다시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니까 여기에 들를 때마다 이제 석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냥 해체해 뭘 또 왔다갔다 하고 있어 시간 없어 뒤지겠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 해체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 그 자원들 여기에서 잘 써주면 되지 안그래? 자 어디가니? 아침 점호 매일 아침마다 집합하여 하루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모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아침 점호를 할 때마다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경비처소 조직화된 자경단이 도시의 평화와 절서를 유지하여 치안을 해칠 수도 있는 자들을 처리하는 걸 도와줍니다 경비처소 경비처소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증가 불만이 감소 경비대를 불러 시위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점호 아침 점호하자 매일 아침마다 점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석탄 부족해 석탄 부족해 사람도 부족해 뭘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난 뭘 더할 수 있는데 난방을 유지하라는데 아니 석탄 다는 속도가 너무 심한데? 아니 솔직히 너무 개뜨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기 1단계로 낮춰봅시다 그래도 살만하네 애들 애들 됐어 병원 바로 업그레이드 병원 어딨어? 진료소 이거 진료소 아니야? 아이 병원이 너무 좁아서 이게 안 지워지는구나 병원 여기다 지워버리자 왜 병원 졸라 큼 병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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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큼 뭐야 어떠한 방법을 쓰건 런던파가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미션비가 좀 섬뜩하네요 알았어요 병원을 지으면 이제 이런 진료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치워버려요 그냥 아 병원을 짓기 전에 이걸 치워버렸더니 애들이 다 죽어버렸네요 어쩌겠어요 누가 목적 감독관 신뢰할 수 있는 감독관들을 배치하면 시민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노동할 것입니다 작업장의 효율을 24시간 동안 40% 향상시킵니다 감독관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식량 10개 감독관이 시설의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감독관에게 식량을 배급해야 합니다 비행 사냥꾼 시사장 다녀라 사냥전수 사냥단 오두막에 필요한 인원이 감소합니다 이거 필요하다 그래 저기 인원이 너무 많이 든다 했어 이건 아니지 기술장 9명 감독관이 있으면 거의 항상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들어서 써볼까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직 런던파 안돌아갔어 안갔어? 쟤네 안갔다고 정찰대가 무사히 도시에 복귀했습니다 오케이 아 시간 설정을 잘못했어요? 당황했잖아요 스바라시아 흐흐흐흐 뭐야 이거 비축량이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철이? 대박 철이 가득 찰수도 있구나 일단 철은 하나만 돌리고 그러면 그렇다는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뭘 지어야 되지 그러면? 석탄 시초기 첨보기 체제소 소집소 자원 저장고 저장고 좀 더 만들까? 제철소 증기식 제철소 아 증기식 제철소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철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거구나 그러면은 자원 저장고를 더 만들자 식량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있어 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식량관련 법령은 아무것도 안했네요 뭐 안 건드리는게 좋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게 좋지 식량은 왜 애들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런던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계속 늘어나네 일단 감독관에 비상교대근무 발동 이게 초스피드로 할거야 이것만 연구하면 인원이 많이 생길거거든 당신은 시민들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지켰습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나이스 석탄도 지금 비축이 되고 있고 어느정도 자 연구가 완료됐고 이제 비행사냥꾼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인원이 20명이 늘었단 말이지 보자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열면 꽉 채울 필요 없어 어 이제 여기로 가자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도 졸라 춥네 이게 맞나? 이런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게 정말 맞는걸까? 너무 추운데? 이거 뭐야 수집 가능한 자원이 없다고? 아니 갑자기 노동 인원이 너무 막 여유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여기에 넣으면 되지 됐다 그리고 여기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를 여기 중댁이 하나 더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이거 여기 일대를 따뜻하게 하고 여기 여기 땅을 쓰면 되겠다 뭐 2단계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근데 지금 석탄이 좀 아슬아슬해 경비초소 경비초소 해야되나? 경비초소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신가 경비초소 아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불만이 개많이 오르는데? 뭐 숨길게 없다면 무서워할 이유도 없겠지 드디어 범죄자들을 잡아놓을 사람들이 나타났군 비행사냥꾼 연구 완료 이것들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 이제 이 식량은 굉장히 빨리 쌓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고쪽 업그레이드 해야될 것 같은데요 대형 자원창고 숫감 온도 조절기? 대형 자원창고부터 먼저 일단 하고 하... 24시간 돌아가니까 뭐 정비초소 건설됨 희망증가 어어? 어어? 나쁘지 않은걸 런던파 경향 사람들이 희망으로 가득쳐서 런던파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좋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고 벽위에 낙서 대장님 누군가가 우리 도시가 망한다는 악담을 벽에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윈터홈처럼 될거라고 걱정하고 있고 겁에 질린 이들은 매우 작은 자극에도 흔들릴 수 있으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경단을 보내 처리한다 무시한다 둘다 희망이 감소하는데? 자경단을 보내 처리하자 그게 희망이 덜 까인다 건설 자원 대형 자원 창고 졸라 커! 식량이 모자란데? 습감한 온도 이럴기 빠르게 나무가 쌓이기 전에 쳐냈다 왜 또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습니다 런던파가 우리 도시를 버리고 런던으로 대피하자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처음으로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은 윈터홈에 관한 소식의 충격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아 다 뒤졌어 런던파스 새끼들 이딴 구덩이에선 살아남지 못해 떠나자 떠났다간 우리가 읽어놓은 모든게 허사가 될거야 난 남겠어 자른다 우리 애들 자른다 자아 여기 왜이렇게 춥냐 아씨 온도 올려야되나 아직 석탄 좀 모자란데 숫가마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석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수집소를 그냥 하나 더 만들자 아 이거 자동으로 석탄 주울 수 있게 할 수 있는거 있을텐데 나무 1800 숫가마 온도조절기 연구 석탄 채굴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이거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허짓거리하고 있는거 같지 않아? 계량형 난방기로 작업장의 온도를 2단계 올립니다 석탄 2개를 사용합니다 석탄 채굴 석탄 광산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짓자 빨리발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학원을 너무 느리다 어 이거 해체하고 석탄 채굴 연료 연구 완료 석탄 채굴 최적화 의료 시설 다녀라 이거 꽤 중요한데 아 근데 온실도 필요한데 아우 뭐부터 하지 머리가 아프다 잘 모르겠으면 다음 단계 이렇게 하고 자원에서 석탄 광산 석탄 광산 이거 맞아? 석탄 시축이 아니고 광산 석탄 광산 이쪽에다 진짜 여기 따뜻하잖아 배치 장소가 잘못됐다고? 아 여기에다가 하는거구나 고정형이구나 이거 음 고만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걸 지금 했네 에이씨 하고 딱 설치해주면 뜨끈뜨끈 하죠 탁 좋아 이제 한층 더 석탄이 안정화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2단계이이이이이 2단계이이이이 거야 뭐야 또 다른 기물 파손 런던파가 모두 도시를 버리고 대피하자면 더 많은 벽에 낙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는 시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 라면 대장님을 모욕하는 낙서도 있었습니다 아! 이 쉐키들이 미쳤나 방단을 보내 처리한다 왜 이렇게 나랑 싸우니를 못해서 안달이야 뭐 추가할 거 있어? 순찰 도시가 오랫동안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능력 순찰 사용할 때마다 불만이 감수하고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교도소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도시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격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일망타진 범법자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잘못된 가치관들을 고칠 것입니다 선전부 아니 갑자기 나치 느낌이 돼버렸는데? 만사를 손조롭게 해결하려면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들을 퍼트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이게 독재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재지 순찰로 가자 순찰 또 사람 부족하다 기가 막힌다 진짜 어떻게 계속 모자랄 수가 있지? 어? 애들 따뜻하긴 하냐? 대박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2단계로 올라가니까 석탄 먹는 속도가 미쳤는데 어? 뭐야? 폭행당한 작용단 대장님 런던파의 선전물을 없애던 작용단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비대를 보내 거리를 지키십시오 희망이 증가 경비대를 보내 반격한다 이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 희망이 증가 경비대를 보내 거리를 지키십시오 아니 희망이 계속 까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트코인처럼 여동치고 있네? 비트코인처럼 이 석탄이 생각보다 그게 느린데? 이게 맞는 것인가? 헉 런던파가 더 늘었잖아? 왜 또 늘었대? 에이 이거 지금 너무 뜨거운거 같다 줄이자 뭐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살만해 그냥 막 뜨겁게 할 필요 없어 디녀식 계산기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석탄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합니다 하... 석탄 채굴 최적화 증기식 석탄 광산 잠깐 우리 증기심이 0개야 이거 업그레이드 해도 쓸 수가 없어 이걸로 가자 오케이 뭐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뭐야 비축량이 1개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좀 더 줄이죠 좀 더 줄이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짜자잔 감시견? 대장님 한 아이가 초... 경비촛에 와서 경비대에게 강아지 인형을 주고 오는 야간 순찰을 할 때 꼭 데리고 가라고 말했답니다 물 또 다 마셨네 잠시만요 흐흐흐흐흐흐흐 시민들도 우리 도시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런던파의 기물 훼손과 폭행당한 자경단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런던파의 기물 훼손과 폭행당한 자경단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이건 뭐야 아 이거 다 끝났네 이것도 소소고 잠시만요 야 X댐 X댐다 진짜 야 온도 떨어진다 20도 떨어진다 영하 60도로 떨어진다 우리 어떡하지? 2단계 올리는 걸로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석탄이 .. 석탄이 석탄이 문제네 아 하아... 자 버텨보자 증기심 폐허가 된 도시의 거리엔 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셔서 저희는 시신을 먹었습니다 이젠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편히 잡늘기를 눈 덮인 절벽 구멍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바삐 움직이는 걸 보니 사람이 사는 모양입니다 가자 잘 버티고 있어 우리 하아... 온도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두렵고도 두렵도다 숫가마의 석탄 생산속도가 33% 증가 나무가... 여유가 좀 있네 숫가마 송풍기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리고 지금 불만이 많이 낮아서 이거 빨리 24시간 돌려버리자 업그레이드가 지금 너무 중요해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되겠어 이것도 두 명 줄이고 두 명 늘리고 식량은 여유가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불만이... 24시간... 그... 일 시켜서 그래요 어... 상호막 멀리에서 보였던 사람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난처를 수색하자 윈터홈에서 도망친 과학자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곰조림 때문에 혼돈에 빠지자 그곳의 지도자였던 6군대위는 절대군주를 자처하고는 군대를 이용해 질서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도시를 떠났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대다수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여기에 전초기지를 건설하여 일일마다 150의 목재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굴... 그것도 사람이 사는 동굴의 입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 사람 사람이 필요해 청풍기 연구 완료 청풍기 연구 완료 좋아 바로 증기식 청공기 가자 아! 증기심이 두개나 필요해? 어어... 느쎄... 부터... 이... 밥... 은... 안 멋져... 어떡하지 병원 기계화 병원에 필요한 인원이 감소 주...택 주택 가자야 곧 추워지는데 경비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장님 사람들이 이제 런던파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몇명은 거리를 손찰하는 경비대에게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거리를 손찰하는걸 포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런던파의 주장이요? 겁쟁이들이 어지럽게 써대는 낙서에 불과해요 좋은 소식이다 희망은 다시 되찾는 날이 올거야 추워지면... 바로... 키자 런던파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신경 안 쓴다메요 님들아 이거 어떻게 된거니? 얘들아? 신경 안 쓴다메 쓰레기들아 하하하하 신경 안 쓴다메? 야! 개새끼들아! 왜 구라 쳐 아 근데 이거 석탄 생산량 지금 말도 안되는데 이거? 너무 느린데 멀어 붙는다 2단계 돌입 버틸수 있을까? 야 2단계 겨우 버틴다 지금 쌀사람으로 버티고 있어 쌀사람으로 이제이제 또 병원 난리나겠네 이거 큰일났네 난방쪽으로 가서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아아아아 이게 맞나? 아 석탄 생산량이 석탄 생산량이 주택 이제 다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목재 20과 철 17이 들어 이게 맞아? 아니 너무너무 철이 막 뜨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해놔야겠지? 여유 있을 때? 아니 집이 몇개야 이 미친놈들아 아 그래도 딱 맞네 지금 불만이 왜 이지경이 됐다가 막 줄어드냐? 선전병 교도소 선전병 교도소 아냐 이 이상 늘리지 않겠어요 목적 탭에는 안 늘리고 적응 쪽으로 가서 요양원 전용 시설에서 중환자와 장애인을 저렴한 비용으로 돌봐줍니다 아 근데 우리 병원 지어서 이제 문제 없는데 수프 만들까? 아냐 여기서 희망이 더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환자들에게 추가 배식을 제공해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거 좋다 식료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사장이 얼어서 작동이 안 돼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LP하면 좀 괜찮나?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2 연구 완료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2 연구 완료 최 하라면 최대한 하라면서 최대한 겁을 줬지만 시민들은 도시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종말에 대한 예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발언권을 준다 런던파의 소가 증가 발언자를 내쫓는다 런던파의 소가 약간 증가 군중을 해산한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시민들이 다 치울 수 있습니다 다 치는지 말든지 저 맞으라고 해 우리 저 팬다 했잖아요 그쵸? 뭐야 이거 생존자다 아이들이야? 아이들을 도시로 호성 왜 애들밖에 없어? 어른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대요 아이들밖에 없다고? 35명이나? 아이들을 그냥 도시로 보내자 그럼 몇 명은 죽겠지 아 너무 비정한가? 아 그냥 도시로 보내고 우리는 탐험을 마저 하는 거야 도시로 보내자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선 비정해질 수 밖에 없어 지도를 주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우릴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고 가장 어린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아이들은 대충 길게 줄을 서서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인원이 상당했지만 침대를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지금 3단계인데 석탄 괜찮거든요? 거리에 치안 대장님 대장님 취객들이 서로를 밀치고 음단패살을 외치며 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희롱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나오기 전에 경비대가 개입하여 취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술에서 깨게 내버려둔다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그들을 처벌한다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약간 감소합니다 희망 증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술 깨게 하는게 근데 왜 희망이 올라가지? 희망하네 식량 도둑 식량 도둑 누군가가 저장고에 있던 식량 28개를 훔쳤습니다 아유 많이도 가져가셨네 소문에 의하면 런던파가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대피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경비대를 보내 그들을 잡는다 당연히 잡아야지 뒤질라고 병원 하나 더 지을까? 이거 10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지? 집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집 짓고 있잖아 런던파 인원이 늘었습니다 런던파 세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저들을 막아낼 방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법률서 해야되나 이거? 순찰 아 이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됐구나 순찰을 했었어야 됐네 순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병원 그리고 하나 더 냈자 증기심이 부족해서 증기심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해요 조댔어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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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자동기계를 비롯한 고도의 기계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선 근데 증기심이 없어 정찰대 확대 지금이라도 하자 와 이거 틈틈이 하자 순찰을 틈틈이 해서 희망을 늘리는 거야 모범적인 행동 대장님 시민들이 감독관의 지휘를 받자 고무되어 작업장을 스스로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그들의 생각과 열이는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굿 정찰대 확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인원이 없지 않니? 인원이 모자란데 누구를 정찰을 보내지? 수단과 방법을 상관않고 런던파가 런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다시 나왔고 할 수 있어 정찰대 썰매 경량화 정찰대 이동속도가 50% 증가합니다 전초기지 보급소 적소 생존자다 아이 7명 노동자 22명 타락했지만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비참한 몰골이었고 윈트홈이 몰락했다는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굶주림을 버텼냐고 묻자 그들은 시선을 피하더니 이끼를 먹고 살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체 먹었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많이 춥냐 지금? 안 추운데? 이들 eclipse 얘네가 왜 이렇게 계속 추워와 하지? 흐에에S 야 석탄 먹는 속도 미쳤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20도 다시 올라갑니다 또 다른 도둑질 시민들도 도시의 위기보다 자신들의 미친 계획을 우선시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조져 한행범으로 검거 경비대가 해냈습니다 물자를 되찾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둑들 중 한 명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도둑질을 영원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체포한 도둑을 어떻게 할까요 보내주되 조만간 그를 관리할 장소를 마련한다 교도소를 건설한다 추방한다 시민들에게 처분을 맡긴다 교도소를 지어야 되나 교도소까지는 필요하다고 봐 나되면 뒤져야지 교도소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아니 근데 애초에 지금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1단계 줄일까? 어 이 정도면 됐지 뭘도 바래 추방할 때 썰매 공량 와요 추방할 때 썰매 공량 와요 병원 기계화로 갑시다 병원 기계화로 갑시다 인원 줄이게 그리고 한 번 더 불만 거의 바닥이다 이제 사람들도 점점 치료되고 있고 아 야 뜨거워 뜨거워 앗 뜨거 앗 뜨거 주님의 사랑 성난 비판 대장님 한 남자가 소송의 군중에게 대장님이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으려 한다며 열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경비대가 보고했습니다 대장은 여러분을 배부른 돼지로 만들어서 동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빈민 구제법은 어떻습니까? 구비노는요 지금 우리 꼴을 보세요 입 닥치고 일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발언권이 있으니 말하게 한다 거짓말이니 내쫓는다 불만 증가하는거 정도는 뭐 그래 계속 짓거려라 인원이 늘었네 이제 교도소에 기술자를 넣어서 희망증가 좋아요 뭐지? 일망타진 교도소 경비대가 런던파와 반대파 그 외에 발성꾼들을 포함한 범법자들을 일망타진하여 교도소에 가둘 것입니다 소감자들은 3일 후에 사회 사회로 복귀합니다 불만 확 줄어드는거 봐 열 명 넣었다 지금 진작에 좀 이렇게 할걸 내가 너무 안일하게 애들을 회유하려고 했었던거 같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애들을 회유하려고 했었던거 같애 어 왔구나 증기심 무려 3개 미쳤구요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많이 야 어떡하냐 이제 석탄이 너무 많아 5400 됐다 또다른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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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작해라 맨날 맨날 훔치냐 안지겨 노동자들 파견 추가로 더해서 나무 수십그루가 있는 조그만 과수원입니다 보내자 두팀 그리고 석탄 채취 풀로 하고 오오 오오 인원이 좀 많다 우리 그렇지 않니? 괜찮은데? 좋아좋아 근데 나 진짜 이 게임 가볍게 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경비 실패 이게 무슨 소리니? 물자를 훔치는 런던파 순직 한 경비대원이 도둑질을 조사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도둑들 중 한 명을 잡기는 했지만 살인범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금한다 런던파의 수가 감소한다 살인자는 아니니 풀어준다? 지랄 구금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당한 것일 뿐인데도 사망당했어 이런 싸가지들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수집소 다녀라 연구렘 효율적인 수집 바로 가지고요 희망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분노한 여성 대장님 경비대가 순찰 도중에 한 여자가 공격을 당했다며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잡혀오는 중에도 그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발로 알아서 왔을거야 이 들락날락하는 돼지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이제 신물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찝쩍거리는 핑계에 불과하잖아 경비대를 징계한다 야 권력을 지어주니까 이제 경비대들까지 지랄하네 바빠 뒤지겠는데 이 구역에 순찰을 건너뛴다 경비대를 징계한다 경비대를 징계한다 하아 이게 권력의 위험이구나 이제 또 뭘 업그레이드 해야되죠 어 아 이제 증기심이 3개가 있으니까 병원 하나 더 만들까? 아닌데 병원은 또 괜찮은데 어... 어... 난방족? 자원? 증기식 석탄광산 갑시다 조금 있으면 개 추워지거든요 영하 70도로 떨어지거든요 이건 그냥 다 뒤지라는 거거든요 이 업그레이드 3단계 올려도 석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난방은 괜찮아 난방은 괜찮은데 네 석탄이 문제야 자원이 붐주린 미국인들 자원을 가져간다 강제 교화 강제 교화 이 밑에 뭐냐 이건 수감자들이 자신의 악행이 얼마나 중재인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깨우치면은 사회에 더욱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오옵?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야 이제 더이상 난 뭐 못하겠다 너무 이거 독재다 독재 난 할만큼 했어 독률은 이제 재정 끝났고 잘 해봅시다 대장님 마침내 더러운 도둑놈들 교도소에 가둔 결과 도둑질이 끝났습니다 도둑질의 끝 그리고 취조를 통해 식량 53개 목재 47개를 되찾았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소수의 런던파가 생각을 바꿉니다 희망이 많이 늘어나서 처음으로 머물겠다고 한 런던파 대장님 런던으로 대피하려고 했던 시민 몇 명이 대장님을 믿고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대장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보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누구 마음대로? 꺼져! 하하하하하하하하 난 너네 받아준다고 한 적 없는데? 웃긴다 지랄할 땐 언제고 오 아 아 아 이 쪽 어 딱이네 이제 애들이 곧 오니까 집을 지어주자 승기식 석탄 방산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완벽해 이제 석탄이 올라도 생존자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상태라 쉴 곳과 먹을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료 지원까지 청하고 있습니다만 생존이 보장되면 기꺼이 돕겠다고 합니다 아니 애들밖에 없지 않았어요? 애들밖에 없는데? 본인은 사기를 쳐 불의에 대한 기념물 신이시여 우리와 달리 짐벌하는 미명으로 인명을 희생시킨 천재를 용서하소서 테슬라 시티에서 추방된 자들 남겨 인기청이나 연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기청이나 연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무언가 빛을 받아 빛났는데 바다가 녹은 걸까요? 시민 주택 하... 집은 미리 여유있게 지워놓고 고 좋아 석탄 생산 속도가 아주 장난이 아니군 밸런스를 맞춰주마 개따듯해져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보도서 앞에 와서는 사법체제가 난염되고 있다고 목 놓아 외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누구를 가두고 있는 겁니까? 범죄자들입니까? 소신을 밝히는 무고한 시민들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설안죄로 체포한다 무시한다 뭐 범죄자는 아니니까 누구든지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목소리는 낼 수 있지 하지만 내 왕국에선 안돼 각오 이미 지나갔는데요 네 증기식 천공기 천공기 천공기도 그래들어주고 얘들아 이거 보고있어 나 화장실 갔다올게 척 설마 이 사이에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지? 나와야지 나 왔어 엄마! 뭐야 이거 일어나라 긴 팬티의 용사들이여 죽창을 들고 짧은 팬티를 응징하리니 우리에겐 그가 올 수 없도록 변비단이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에겐 그가 올 수 없도록 변비단이 지원해주고 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지났어? 며칠 지났어? 며칠 지났어? 악당이 악당이 너무 추워가지고 병원 돌아가지도 않고 있네 가동 고소 이건 뭐여 아 방금 주워졌어요? 아 다행이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현장에서 발견된 자원만 가져갑니다 어 전초기지를 전초기지 팀을 보내 전초기지를 건설하십시오 백 나름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도시 위로 펼쳐진 돈모양에 빛나는 전기방 너머로 수많은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저거 저거 도박이다 지금 가면 안되고 적잖은 런던파가 생각을 바꿉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수치심이 묻힌 문 파견 다했네 돌아가자 야아 영하 70도인데 이렇게 따뜻하다고? 야 우리 지금 너무 잘되고 있는데요 미쳤는데요 증기식 1000공기 이게 오토마톤이냐? 이게 오토마톤이지 오토마톤 붙어있는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식량쪽 업그레이드 좀 해야될거 같은데 온실 가자 온실 어 증기심이 없어요 아씨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그냥 하지말고 차분기간 업그레이드 하자 아니 석탄 생산속도 무슨일이지? 버그인가? 왜이래 이거? 지금 3단계인데? 3단계인데 더 쌓이고 있다고? 엥? 아니야 이거 밤 되면 또 몰라 밤 되면 애들이 일을 멈추잖아 이거 왜 불만이 올랐지? 준비대원 살해당 인기 없는 결정 도둑질 도둑질 들어오세요 여기로 추우실텐데 선술집 비작동상태 너무 춥습니다 아 24시간 가동으로 해놔야겠다 밖에서 런던파 열심히 외치고 있을텐데 어 생존자다 죽어가는 추방자들 추방자 몇 명이 간신히 살아있습니다 도시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오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와 노동자가 와 노동자가 50명이 넘게 있어 추방자들을 약탈하고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미친 선택지는 왜 있는거지? 식량은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진 테슬라 시티에서 추방당하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들 중 가장 튼튼한 이들을 보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매장한 가엾은 미국인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죽었구나 빨리 호송하자 추방자들을 도시로 호송했습니다 몇 명은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는 이 자리에 없지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친구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걸 보자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애들 죽어버린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구나 빨리와 빨리와 사람들이 런던파를 무시합니다 바뀌었다 엄청 많이 바뀌었다 12명 남았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개뜨거워진다 이제 타죽는다 애들 졸라 도움 50도 와씨 미친 차분기관 연구 완료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석탄 소비량이 10% 추가 감소합니다 증기 중계기 효율 업그레이드 석탄 소비량 33% 감소 다 좋은데? 뭐하지? 석탄 채굴 합리화 제재소 범위 확대 개량형 제철소 철이 지금 모달하지 않나? 아 여유가 있네 아니 도대체 뭘 업그레이드 해야되지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없어 병원의 치료 속도 15% 증가 주택 재설계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 감소 사냥꾼의 비행 장비 개선된 무기와 탐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냥단 경납고를 나선 사냥꾼들이 매 사냥마다 가져오는 나름식의 양이 증가 아 마침 잘됐네 식량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좋아요 그리고 자원 쪽으로 가서 대형 자원 장고를 하나 더 만들고 오 이어주고 어떡하지? 너무 잘되고 있는데 게임 어 근데 나무가 왜 모자랄까? 요? 저기 춥냐? 어우 더워 더워 야 이거 너무 너무 뜨거운데? 아 근데 1단계로 낮춰버리면 석탄이 터질 것 같거든 석탄 창고가 요거 이렇게 가자 불만 좀 올려야돼 이거 유닛 2번 정찰대가 무사히 도시에 복귀했습니다 아니 이거 석탄 생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어떡하지? 좀 줄여보자 줄이고 지금 빈 곳이 몇 군데 있거든? 이런 곳에다가 이런 곳에다가 치료 중? 감기가 걸리셨대 기술자 기술자 한 명 필요해요 기술자 손 근데 왜 거기서 놀고있냐 나와 목재를 석탄으로 만드는거 있으면 어느정도 맞는거 같은데? 아아 걔가 목재 이제 숫가마를 부수자 숫가마 영 숫가마를 그냥 치워버리고 이거 계속 돌리면은 목재도 쌓이고 석탄도 쌓일 것이다 그러게 이거 치워버리냐 그래 이게 맞는거 같다 목재를 지금 좀 쌓아놔야돼요 숫가마 둘다 뽀개자 어 숫가마 뽀개고 이게 일격 배치하면 딱 마를거 아냐 그치?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사냥꾼의 비행장비 연구 완료 병원 검진표 병원 검진표 병원 검진표 아아 뜨거워 뜨거워 너무 좋아 아아 석탄 안 줄어 야아 사람들 왔다 반갑소 어서오시오 어서오시오 시오시오 어서오시오 바로 집 마련해드리고 50명 50명 이거 뭐해야되냐 석탄? 비축량 석탄이랑 이제 식량 식량쪽 가야돼 식량 식량이랑 아 아니 얘네 이거 파견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일단 넷 벌려두자 사람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일을? 일을 어 네 다 배치를 시켜봅시다 열심히 인륙이 남아돌아 아니 인륙이 남아돌아 이거 어떡하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제가 저희 śm 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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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아 아니 뭐 이렇게 지워야 될게 많아 경비 초소 하나 더 짓자 이렇게 두개 짓고 진짜 너무 개풍족한데? 너무 잘되고 있는데? 식량이 부족한거 아니냐구요? 이제 이제 부족하겠죠? 사람들이 좀 왔으니까 병원 하나 더 짓자 오 뭐야 이거 여기 석탄더미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이거 어떡하냐? 치워버려라 이거 사람들이 런던파를 무시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주 좋다 자 노동자들 가시구요 자 노동자들 가시구요 기술자분들 병원 취직하시구요 됐다 이제 얼추 맞는다 그지? 어 뭐야 집 하나 더 지워야되네 야아 진짜 진짜 풍족함에 극치 노동자들을 좀 빼와야되는데 노동자들 진짜 풍족함에 극치 노동자들을 좀 빼와야되는데 노동자들 그래요 기술자로 채워넣게 와아 진짜 이거 미쳤다 이제 전초기지 어때요? 어어어 이거하고 전초기지 바로 연구합시다 너무 이즈하구만 음 아주 풍족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전초기지 팀을 구성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보급하는 전초기지를 형성해 파견하고 그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따 써야되냐 하나밖에 못해? 두개 도로와 떨어져있는거 이어줘야되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초기지 팀 속도 향상 전초기지 팀과 자원 수송대의 이동속도가 50% 증강합니다 좋아좋아 왜 아무도 안 짓지 전초기지가 뭔가요? 여기요 전초기지를 건설하여 하루마다 나름씩 100개 가져올 수 있음 목재 150개 가져올 수 있음 가릿 도시가 뜨뜻해지면 눈도 녹나요? 지금 이렇게 녹았네 이 영역이 이렇게 녹았네요 이제 사람들이 런던파를 무시합니다 야 얘네 해산하자 그냥 씨 뭐 할것도 없는데 자 순찰 한번 더 해주고 널널하다 널널해 야 나름씩 가득찼다 나름씩 채워주고 일단 창고 하나는 비워놨다가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하자 좋아 한 명도 놀지 못하게 지금 다 일하고 있어 발광하는 번개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에 들어갑니다 정찰대가 방출되는 전기를 차단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찰대가 테슬라시티의 변두리를 수색합니다 아 나 오늘 좀 운이 좋은데 이거 정찰대 한번 들어가볼까? 원래 이거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둘 다 죽거든요 둘 다가 아니라 다섯 명이 다 죽거든요 어떡하지 너무 궁금한걸 나 들어가서 성공해본적 한번도 없어 들어간다 어차피 빈손이니까 얘네 죽어도 큰 지장은 없거든 좁았네요 쉣 이제 어 여기 증기심 한 개씩 가져올 수 있다 이거 나 너무 자만했던 걸지도 자 노동자 다섯 명이 날라가버려서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넣지? 어디에다 채워넣지? 지금 다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안되는데 여기서 한 명씩 빼자 적 이거 식량하는 사람들 딱 한 명씩만 빼면은 이것이 십시일반 지려버렸구요 정찰보고 그리고 다 짓지 않았어? 아 전초기지 팀 10명 꾸려야되네 이제 어후후... 식량이 넘쳐 흐르니까 그냥 한 팀을 뺄까? 아...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애들 다 할 일 하고 있어서 아 그냥 빼 증기심은 포기를 못해요 증기심은 무조건 챙겨야돼 아이들 언제 커요? 어... 적어도 이번 게임 동안은 안 커요 전초기지 티민속도 향상 능도 완료 석탄 채굴 합리화 체중소 단열화 주택 재설계 굳이 필요 없는 건데 단열화가 오히려 지금 필요한데 온실 가보자 이제 온실 만들 수 있다 불만도 하나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뭐 어떻게 해야돼요? 이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나 이게? 연구 끝났고요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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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만들죠 자 이제 온실이 있으면 이제 식량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업용 온실 산업용 온실 그래서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하면 인원이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요? 다음엔 공장 업그레이드를 좀 해봐야겠다 전초기지를 건설한다 일일마다 증기심을 도시로 보냅니다 하루에 한 개씩 좋아요 온실에 사람 10명을 배치해야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온실에 사람 10명을 배치해야되는데 아 몰라 안 해 온실 안 써 아 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냐 이거 탑박 좀 줄어들지 오 어 런던파 애들 다 감옥에 가뒀다 저들은 떠났다면 죽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 함께 지내잖아? 이제 분열은 없어 우린 하나야 다 가둬버리자마자 애들이 드디어 통일했다 무슨 소를 써서라도 런던파가 떠나게 나둘 순 없었어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야 우리는 하나다 마지막 런던파도 결국 어리석은 어리선?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공포와 절망과 힘겹게 싸워 승리했습니다 윈터홈의 비극은 우리의 희망을 앗아갔지만 정신까지 꺾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맞서기 위해 이전보다 강하게 다시금 다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희망 오르는 거 봐 야 여기에서 이거 한 번 한 번 하면 왜 희망 안오름 왜 희망 안오름 지금 이게 풀이야? 아닌데? 다 찬거 아닌데? 왜 더 안차지? 착상하게 잠깐만 나 지금 추운거 아니니? 살짝 추운데? 3단계로 고 3단계로 고 어이씨 졸라 뜨거움 다시 낮춰 석탄이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돼 비축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런던파를 잘 해결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하하하하 제가 좀 프로스트 펑크를 좋아해서 계량형 제철소 진짜 근데 초반에 나 진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잘 버텼네 얘들아 나 배고픈데 그냥 조전부리 좀 가지고 올게 아파 아파 나 왜 인원이 9명이 생겼지? 아파 아파 여기에 집어넣자 탐험 남쪽을 비추는 빛 자원 획득 어 나무가 나무가 차오른다 이 도시의 시민이라는게 자랑스러워 대장님께 만세삼창을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거야 느낌이 온다구 하하 자식들 내가 뭘 그렇게 큰일을 해냈다고 불청객들 대장님 탈진한 생존자 집단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정신나간 듯한 설명을 들어보니 굉장히 먼 곳에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이 다가온다 하는 말을 반복하더니 그들을 따르는 피난민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장님께 도움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초색대를 보내 생존자들을 도시로 데려옵니다 저들을 도우자 신중해지자 이 집단이 도시에 들어옵니다 뒷일은 나중에 결정해야 합니다 당해놓아야지 어서오십시오 노동의 땅에 어서와요 어서와요 야 여기 들어가고 어 너네 너네 여기 들어가고 아 벌써 꽉 찼네 아니 꽉 찼네가 아니라 벌써 다 썼네 아니 뭐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집도 여유롭게 만들어서 얘네 들어왔는데도 집이 안 모자라네 이런 재기랄 집 좀 더 지어서 자원 좀 쓸 수 있나 했더니만 속상하다 속상해 한 150명 정도는 더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주택 재설계 미리 해서 자원을 좀 아끼자 자원 계량형 제철소 얼어붙은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기술의 승리 어떻게 이런 위협을 이루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얼음들을 부수고 배가 진출한 그런 길을 봐버린거야?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는 자메선인 프로메테우스 호로 보입니다 흠 근데 결국에는 얼음에 갇혔네 드레드노트가 가보자 가보자 들어오는 피난민들에 관한 상황을 해결하십시오 언제 와? 어우 많이 오는거 봐 야아아아아아 훌륭해 훌륭해 어서와요 어서와요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자아 이번엔 뭘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업그레이드를 할 것도 없다 이제 발전기 효율 너무 추워서 이게 가동이 안된다고 이거 24시간 돌리자 누가 또 그러면 좀 따뜻해지겠지 갑자기 좀 추워진 느낌인데? 영하 60도네? 더 떨어지네? 가동 울려 뜨겁게 뜨겁게 이제 석탄이 좀 줄어드나? 안 줄어드는데? 얼음에 갇힌 드레드노트 드레드노트에는 쓸만한 기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배 안에는 여기에 전초기지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음 철 100 폭발에 휘말려 망가진 차량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건물에는 다양한 안테나와 연구용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나 지금 자원을 얼마나 갖고있지? 나무 342 철 246 쓰읍 증기심이 3개? 여기로 보내고 나무 곧 꽉 찬다 나무가 지금 좀 쓸데없이 많거든요? 어..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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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그거 그게 뭐야 그거 어 뭐야 피난민들 왔네 모두를 받아들인다 환자 30명을 포함한 생존자 70명이 도시에 들어옵니다 불만과 희망이 증가합니다 건강한 자들만 받아들인다 40명이 도시에 들어옵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하고 희망이 약간 감소합니다 꺼지세요 희망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모두를 받아야죠 무슨 소리매가 어서오십시오 노동의 땅에 오신 그대들을 환영하오 노동의 땅에 오신 그대들을 환영하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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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어서와 어서와 너네 할 것 졸라 많아 진짜 내가 너네 불안에 떨지 않게 해줄게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 절대 안 나오게 해줄게 미친 여기에서 당장 빠져나가야 되라고 생각해도 늦었어 48명 일단 채우고 다 채워넣고 야 씨 사람이 많긴 많네 다 집어넣어도 좀 인원이 남는디 다 넣었다 그럼 기술자가 10명이네? 병원 하나 더 만들까? 병원 뭐 어따 갱겨넣어? 자리도 없어 도로가 떨어져있습니다 도로가 떨어져있습니다 애들이 병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환자가 많아서 병원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난민들 더 오거든요 온질 왜 이렇게 춥냐? 연구를 안해서 그래 뭐야 자원 획득하고 이제 기완에 어 뭐야 여기 더 있네 그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있나보다 아니 일단 그냥 돌아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몰라요 탐험대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왔다가 다시 가 금방 금방 가니까 어! 어 추워 어! 어! 따뜻해 아직 따뜻해 왜..왜 따뜻하지? 영하 70도인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산암용 온실 온실 다녀라 온실 다녀라부터 일단 이거 더 추워지면은 얘네 이거 농작물 얼어버리니까 어 병원은 이거 무조건 해야죠 환자에게 식량 10개를 주어 회복 속도 증가 어 연구소 춥네 공기 안걸리게 공기 안걸리게 여기 이러면 환자가 들어오나? 두번째 무리 와 이쯤 되니까 살짝 어지럽긴 해요 어 환자 25명과 중환자 25명을 포함한 생존자 70명 와 어 와우 자 막지 않아요 들어오세요 음 음 으흠 오케이 이제 얘네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지를 지금 정해야되는데 병원 하나 더 하자고? 아냐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병원 3개 있어 무려 30명을 수용한다고 쟤네 쟤 조금 있으면 다 나아 나중에 저거 빈 빈 공실로 둘거라고 그러면은 어 이제 숱이 모자르네 숱감아 가자 가마가마 숱감아 세개요 세개요 그리고 증기식 천공기 하나 더 만들고 이러면 나무도 유지가 될거야 아마 안납 문실 단열화 연구 완료 산업용 문실 업그레이드 하고 안 줄어드는 거 봐 자원 야 미쳤습니다 저기 왜 춥지? 아 이거 24시간 안 돌려놨구나 24시간 돌리게 하고 음 따뜻해 개 따뜻해요 나무도 뭐야 자원이 막 터진다 터져 뭐냐 제재소 어 뭐야 아니 여기 석탄 이거 또 지을 수 있었네 나 왜 못 봤지 이걸 석탄 광산 증기식 석탄 광산 이거 꺼져봐 여기 하나 더 있었네 근데 좀 문제가 생겼다 이제 난민들 더우면은 집을 둘 공간이 없어 일은 고사하고 상담용 원실 연구 완료 원실 다녀라 하아 너는 왜 여기 있어? 빨리 꺼져 뭘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빨리 나가 집 강화 못하냐고요? 지금 이게 이게 종결이에요 종결 종결 강화 나 지금 중기심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아 두 개 두 개나 더 있네 미쳤다 미쳤다 어이구 중환자 50명을 포함한 생존자 60명 불만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야하 들어와 전망 대장님 피난민들이 도망친 원인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강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관측소에서 폭풍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나 이틀만 있으면 도구를 준비하여 열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음 크레바스 깊은 분지 눈 속의 굴 여기를 다 탐험해야 돼 엔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파견 너네 일로가 자 파견 하나 드 이런 씨 한 개가 두 명이었 두 팀밖에 안 됐었어? 미리미리 좀 그리드 해놓을걸 근데 그렇다고 연구를 놀진 않았잖아 우리가 세 개만 더 지으면 되거든 세 개 하나 둘 셋 2D 이제 공장 짓자고? 음 필요없어 야 노동력이 이렇게 많은데 그 공장을 왜 지어 오토마톤 지어서 뭐하게 어따 쓰게 본실 다녀라 연구완료 하아 취사장 다녀라 의료시설 다녀라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미리 뚫어놓자 이제 의료시설 다녀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다녀라를 하고 싶니? 다 쪄주길 생각이야? 잘 생각해 와 근데 이거 환자가 77명이네? 병원 하나 더 지어 있기는 해야겠다 5분이네 아 5분이네 어 이제 그리고 병원을 병원에서 음식 먹여 병원이 뭐야? 병원이 어떻게 생겼어? 이게 병원인가? 자아 오케이 창고도 더 만들어야 돼요? 자원 대형 창고 이제 나무 나무 의미 없어 그냥 나무 다 부서 나무 다 부서고 건물 다 지워버리고 아우씨 뜨거워 와 나 깜짝 놀랐네 아 후덥지근해 와 이거 2단계로 낮춰도 되겠다 이거 인지용 인지용 야 2단계로 낮춰면 뜨거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도착했다 생존자들을 발견했어요 아이와 노동자 열도명 데려가자 우리에게 선택질환 없습니다 다 살릴 것이야 알겠니? 이제 연구 속도를 조금만 박차를 가해봅시다 희망이 이렇게 미친듯이 차오르면 어? 불만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아 연구 빨라요? 정찰대 대폭 확대 썰매 동력화 이동속도 100% 증가 뭐부터 하지? 어? 열기구 양안식 망원경 열기구에 설치되는 고급 측정 도구로 다가오는 폭풍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돼 맞아 이거 최우선으로 해야돼 맞니? 맞니? 다시 가렴 다시 가렴 야 이거 이거 진짜 버틸 수 있는거냐?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이거 자 지금 진짜 폭풍 치료 중입니다 환자수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됐고 이제 팀원 늘려주고 폭풍에 대비하십시오 대장님 과학자들도 보고 믿을 수 없어서 두 번 세 번 계산을 확인했지만 폭풍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기운이 전례없이 하락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냥은 할 수도 없고 온실의 식물들은 얼어 죽을 것입니다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죽을 테고 거주지에 난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이제 곧 오는구만 필사적인 아버지 도망친 아이 대장님 어떤 남자가 폭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친 딸을 쫓아가기 위해 정찰대에 썰매를 빌리러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 애도 다 컸지만 늘 너무 충동적이고 쉽게 겁을 먹는답니다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찾아야만 합니다 책은 그 아이밖에 없습니다 저자도 죽을 테니 막는다 이사람이 도시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박섭니다 여정에 쓸 물자를 챙겨준다 식량 30개를 사용합니다 뭐 먹어 어 파이팅 야 근데 최사장 이거 이거 얘네 맞냐? 밥을 너무 느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24시간 뛰어 모든 정찰대와 전초기지팀을 복귀시키십시오 생존자 구출하십시오 발전기 출력 향상 3을 연구하십시오 과부하 연결기를 연구하십시오 과부하 연결기가 뭐예요? 아 이거 발전기가 과부하 상태일 때 모든 난방 구역의 온도를 2단계 높입니다 발전기가 과부하 상태일 때 이거 과부하를 사용하면 모든 난방 구역의 온도가 1단계에 상승하지만 발전기의 피로도도 함께 증가합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각 시민들에게 배급할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총 식량 3168개 필요 야아아아아아아악 너무 내가 미친 듯이 받았나? 이게 맞는 걸까? 아아 아아 오케이 가보자 이거 취사장 하나 더 만들어 안되겠어 둘..둘 데가 없어 여깄다 어 왓 더 팍 오우 마이 갓 3단계 우리도 열로 맞서 싸운다 올라라 온도 쭈욱 그렇지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아 이거 석탄 근데 버틸 수 있을까 아아 조금 걱정이긴 하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애들 다 지금 파견간거 다 빨리 해야되거든 여기 너무 춥다 뭐야 사지 절단 한 시민이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혹한 속에서 일하다가 심한 동상에 걸렸기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혹은 의수족 법령의 재정을 고려해 보십시오 일단 넌 쉬워라 그냥 잠깐만 근데 왜? 왜 추워? 증기식 석탄 광산 아 여기가 영역이 안 닿는구나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빡대가리들아 빡대가리들아 이제 돌아버리겠다 동굴에 다가서자 거주하던 사람들이 소총을 들고 나와서는 입구를 막는 벽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 약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한다 그들을 공격한다 정찰대가 미국인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성적으로 설득합니다 얘들아 폭풍어 몰려온다 빨리 와라 진짜 대화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미국인들은 악의가 없음을 깨닫자 테슬라 시티에서 발명가를 추방한 후 어떻게 정의를 구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 박사의 만신창이가 된 시신을 동굴 안에 매장한 뒤 기진백치나 생존자 35명을 데리고 도시로 복귀합니다 넌 넌 뭐 아직 멀었냐? 언제 와 빨리 와 아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연구 완료 과부하 연결기 하아 아직 나 탄가? 들만해 네? 아아 숙탄이 좀 애매하네 진짜 지금 4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열대하네 하하하 3단계로 낮추고 괜찮아 버틸만해 버틸만해 근데 도착했구나 부상자들을 도시로 호송한다 아니 뭐야 눈 속에 물 눈 속에 물 어? 뭐야 캠 캠퍼스 야영지는 퀘스트 지역이 아닌데 갑자기 생겼는데? 야 이거 하아 아 몰랑 일단 와봐 와 일단 다 오고나서 생각하자 노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식량 줘서 더 빨리 낮게 해주고요 환자들이 없는게 중요하지 적당하네 석탄을 최대한 모아야돼 왔니? 발전기는 준비됨 발전기 안전용 보조관 발전기의 피로도가 25% 느리게 증가하고 25% 빠르게 감소합니다 좋아 근데 지금 이거보다 급한게 이거야 팀 하나 더 꾸릴 수 있었네 아이씨 빨리 가 너네도 아니 이게 뭐지? 사람들이 오두막달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씨 어 여기 얼었어 야 이 지역들 얼어서 여기 지금 막 이래로 오고 있는데? 으음 으음 ㄷㄷ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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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진모 잘한 사람은 없을꺼야 이제 좋아 야 치료도 빨리 빨리 되고 있다 자 석탄 석탄 조금만 더 모으면 돼 노동자들 도왔다 오케이 야 아 오케이 야 대기 대기팀 너네 여기로 가 시간이 없다 진짜 시간이 없다 안되겠다 돌아갈래? 잠깐만 이게 이게 시간이 음 자 이것도 최종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죠? 오케이 선수 다녀러 제재소 범위 학대 개량형 천공기 개량형 천공기로 가자 이건 뭐야 온실종자선별 온실과 산업용 온실의 효율이 15% 증가합니다 일단 발전기 발전기부터 업그레이드하고 식량 3000 야 인원도 많이 남는데 식량 식량 시사장, 시사장 하나 더 시사장 빠르게 하나 더 좋아요 시사장 개멀리 떨어져있네 이게 맞냐? 알아 저 업무 괜찮아? 어, 깔만해? 붐주린 어머니 대장님 한 여자가 식량을 더 받으려고 했지만 요리사들이 이미 할당량을 받았다고 거부했다면 대장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장님 저들의 말이 맞지만 실수한게 분명합니다 저와 제 아픈 아이를 위해선 식량이 두 개가 필요해요 제발요 식량 두 개를 내준다 아니 뭐 식량 두 개갖고 지랄들이야 그냥 조오오오오오오오 시간 괜찮냐? 어 이 이때 이때부터다 계속 떨어진다 이때 자... 조용하다 갑자기 온도가 올랐어 오히려 잘 됐어 2단계로 낮추자 식량 도둑질 관련 폭동 대장님 나름식의 사용량과 취사장에서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요리사들이 식량을 빼돌린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둑 3명을 체포하자 그들은 폭풍 때문에 식량 공급이 끊기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을 부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비대를 배치해 요리사를 감독한다 누구나 불안할 거라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얘들아 야 야 빨리 돌아와 빨리 그 길이 아니오 과학자들은 우리가 피난민인 줄 알았지만 도시 이야기를 듣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폭풍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폭풍을 견디기 힘들 거요 뭐 남쪽으로 가서 난센을 만나 의견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소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함께 도시로 가자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야 기술자들 19명 들어와 들어와 어 여기 뭐 하나 더 생겼다 아니야 이거 이것들은 이제 포기해야 돼 근데 호성대에 올 수는 있어? 올 수 있어? 얘네 지금 귀환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건 뭐요? 시사장 개 추워 식량 마련 가능할란가 타문막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눈속의 굴은 주변에 얼어붙은 황무지보다 아주 약간 덜 추울 뿐인데도 살아있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당장 그들을 도시로 데려가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다 환자야? 그래 가자 얘들아 이제 병상에 밖에 환자가 없어요 방치되어 있는 환자가 없습니다 식량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시사장 하나 더 왔어? 왔어? 오케이 이제 해체 해산 좋아요 컴퍼스 야영지 과학자들을 도시로 호송한다 빨리 와 야 이거 올 수 있겠냐 근데? 시간내로 올 수 있겠어? 12시간 아 가능해 충분해 오케이 와라 생존자들 구조됨 생존자들이 대피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지점들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내가 하느님이다 이놈아 시민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헐 야 코앞이었는데 죽었어? 어? 아니 그래 유감 아 이게 여기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왔었어야 됐던가? 해산을 여기가 얼어서 갑자기 죽었거든?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아 종말론에 심취한 취객들 대장님 약 10명의 취객들이 거리를 쏟아다니더니 폭풍에 휘말려 모두 죽기 전에 서로 재미나 봐야지 않겠냐며 소리지르면서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고추 잘라 취객들을 집으로 보내지만 그들의 정말론이 희망과 불만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시민 12명이 도시를 영원히 떠납니다 희망과 불만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건 좀 너 고추 잘릴래? 나갈래 나간대요 잘가 야 이거 식량 입사시간 돌려 지금 지금 큰일났어 취사장 취사장 취사장이 어딨지? 취사장? 사장아 취사장 아이씨 취사장 와 불만 개터짐 10명 3168개 됐어 이제 우리는 할거 다 했다 주택 다녀라 까지 하면 딱이겠네 3168개 싹 가능 식량 확보됨 오케이 희망 올랐고요 자 석탄 최대한 이때부터다 빙하기 주택 다녀라 연구됨 여기 연구됨 왜이렇게 빨리 되냐 개빨리되네 의료시설 다녀라 어 이게 있네 개량형 석탄광산 이러면 석탄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응 식량이 좋게 지려고 한다 석탄 연구 재퇴 가능하겠냐 야야 불만이 터져도 상관없어 그냥 해 너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 의료시설 다녀라 병원 중요하지 개량형 석탄광산 싹 다 받고 왜 왜 그래 근무중의 기도 대장님 개량형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오늘은 근무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싶다며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미친 사람처럼 노력했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종말한다는 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을 강요한다 기도하게 둔다 작업장이 일일 동안 비활성화됩니다 이 뒤질려고 환장했구나 일하세요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안 그래도 바빠 뒤지겠는데 불만과 희망 조율해주고 이거 왜 이렇게 뜨는거지 생산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아 꽉 찼구나 됐어 어 됐어 됐어 의료시설 다녀라 투 그래 다들 애 썼다 정말 애 많이 썼다 끄흡 르흑 이제 뭐 연구 그냥 눈감고 하네 애들 개빨리 하네 뭐 물자로 인한 다툼 어젯밤 노동자 몇 명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폭풍 대비를 위해 작업장에서 생산한 재료의 일부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은 모양입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속 고고를 받는다 아 개따듯하구만 물자도 풍족하고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맙소사 이렇게까지 추워질 줄은 몰랐어 으응 따뜻하게 데워드려요 졸라 따뜻해 저장고를 습격한 폭도들 목재 1340개를 나눠준다? 군중을 해산한다 도시가 우선이다 불만이 증가하고 희망이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목재 1340개가 뭐 무슨 미친 소리니 이게? 지금 뭐 다진 사람 얼마 없으니까 어 해산시키고 뭐 환자도 별로 없네 업그레이드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수집소 다녀라 계량형 천공기 계량형 천공기? 계량형 난방기 가득 찼네? 자 4단계로 갑니다 4단계로 갔는데도 계속 가득이 유지되고 있네요 이게 이게 무슨일이니? 이게 무슨일일까? 이게 뭘까? 얘들아 아니 분명히 아포칼립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들 난방기 효율 업그레이드 저장소 더 만들자고? 귀찮아 됐어 참 여름인데 진짜? 하하하하하하 여름인데요?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왜 희망 줄어들고 난리야 아이 개뜨겁구만 영하 80도인데 봐봐 봐봐 어? 뜨거워 뜨거워 이제 석탄 좀 줄어드나? 인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가득이고 아 너무 뜨거워서 희망이 없는거야? 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뜨겁게 했구나 더우면 그럴 수 있지 우리 다른것도 그냥 다 업그레이드 해버릴까? 이제 이제 필요한거 다 했거든 수집소 다녀러 야 우리 쪄죽겠다 진짜 야 우리 쪄죽겠다 진짜 야 우리 쪄죽겠다 진짜 야 우리 쪄죽겠다 진짜 자 빙하기 시작입니다 곧 옵니다 이제 진짜가 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폭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울부짖는 듯한 바람이 도시를 덮치자 발전기가 바람에 짓눌려 삐걱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창문마다 바들바들 떨리는 입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창백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 잔혹한 초위 때문에 사냥도 할 수 없고 온실의 흙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비축해둔 식량으로 버텨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살아남아야 한다 점점 추워집니다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는 법이죠 이제 정말 지옥의 시작입니다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퍼폭기 더 추워지고 일단 연구할 수 있는거 그냥 쫙쫙 하자 더 내려간다. 꽉 잡아라.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붕괴 위험. 대장님, 기술자 한 명이 추위가 광산에 끼치는 영향이 걱정된다며 대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광산의 난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갬도로 주입하는 공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유압식 천장 지지대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얼어버리면 터널도 무너지기 시작할 곳입니다. 영하 100도. 광산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장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 석탄 광산들의 유압식 천장 지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터널이 무너지면 광산 하단부로 가는 길도 끊길 것입니다. 행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원자를 보내 지지대를 교체해야 하지만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각 광산에 지원자 10명을 보냅니다.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부를 포기한다. 모든 종류의 석탄 광산의 생산량이 80% 감소합니다. 죽어 가서 희망이 갑자기 확 차오르는데? 대량형 전공기 연구 완료. 대량형 전공기 이고 이고 이제 아무거나 업그레이드 해도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긴 좀 억울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이 애들 죽었네? 왜 왜 이렇게 다 한자리씩 비어있지? 뭐 어차피 아무도 일은 안하겠지만 기분이가 나쁘잖아요.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게 채워 넣었냐? 오케이 됐다. 와 이제 진짜 춥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럼 더 가. 어. 사람 많아. 희망이 더 쳐오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린 죽지 않는다. 힘내라 솔직히. 프로스트 펑크하면서 이보다 잘 된 적 없었다. 여기서 뒤지면은 너네는 사람이 아니다. 아 근데 계속 한두 명씩 죽고 있네. 추위에 시달리는 시민 24명. 안 되겠다. 하... 쓸데가 왔다. 가자. 버틸 수 있을까?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는 법. 영하 110도. 광산 정산가도. 45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터지면은 큰일 납니다. 피로도가 100%에 도달할 경우 발전기가 폭발되어 게임이 종료됩니다. 오히려 지금 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꺼놨다가 더 떨어지면 기운이 더 떨어지면 그때 틀자. 아 야 이게 뭐냐. 그 뜨겁던 곳이 애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네. 와 나 업그레이드 이렇게 다 한 거 처음이야. 으아아아아아 트 트럭 진짜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동트기전의 어둠. 회장님 하얗게 질린 기술자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회장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최신 자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폭풍이 며칠 내에 지나간답니다. 하지만 폭풍이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의 초위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아니 희망 열심히 올려놨던 거 다 반토막을 내버렸네. 지금 미친 미친 날씨가 노동을 거부하는 시민들 회장님 계량형 석탄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면서 오늘의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쉬어라. 연구원들은 일하고 전기식 석탄 시축이 좀 바꿔 바꿔버릴까? 바꾼 게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바꾸지마 바꾸지마 터진다. 터진다. 조졌다 이거. 에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과연 아야 이거 잠깐 쉬어야 돼. 이거 안 되겠어. 으아 애들 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추위에 시달리는 시민 78명 환자 30명 지금이야. 야 환자가 갑자기 대거 발생 백 백 칠명? 확산되는 공항 대장님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며 완전히 망연자실 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석탄 시축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지금은 뭘 한들 의미가 없다. 쉬어 쉬어 기적이 일어나다. 와 딸을 찾아 떠났던 남자가 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자마자 딸을 발견했지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눈보라가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녀보는 살찐하고 동사에 걸렸지만 매우 기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제 공장만 업그레이드하면 돼. 근데 그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박산되는 공항 쉬어 쉬어 자 준비합시다. 곧 죽을 준비. 밑에는 더 밑이 있다는 걸 보여주마 작업 중단 회장님 대부분 시민들이 가족과 집에 있기 위해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운영되는 곳은 의료시설뿐입니다. 도시는 소멸 죽인 채 어떤 결말이 올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죽는다. 죽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발전기 피로도가 치명적입니다. 당해져야 한다. 아 과거 과부하를 해제하십시오. 하 하 곧 해가 뜰 것이야. 아 폭풍이 끝났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드디어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는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봐봐 해제 하아... 우리는 살아남았다 오 뭐야 음성 지었는데 오 소름 자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장면들 처음부터 처음에 우린 피난민들의 소규모 집단이자 80명의 굶주리는 오래된 버릇 뭔 소리야 이게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린 한 명도 저버리지 않았다 하루하루 투쟁한 결과 우리는 적응했다 교도소 교도소 주의 깊은 경비대 노동감독과 아침저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선을 넘지 않았다 질서에서 힘을 얻어 우리는 살아남았다 야 우리 이거 녹화 왜 안했냐 아... 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 해보려다가 완전 초 몰입해서 끝장을 본 포레스트 펑크였습니다 좀 있으면 포레스트 펑크 2 나오죠 아주 기대가 되는데 제발 포레스트 펑크 1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재미가 있었다 진짜 도움데이 도움데이 그렇지 에이 네 천연 천연